안녕하세요 종님들 잘 계셨죠? 죄송합니다 제 잠을 좀 자가지고 아 뭐 잠깐 뭐 아니 근데 승우아빠는 잤나? 저요? 아니요 잠깐 누워있었어 아 그냥 누워만 30분 누워있다가 케인부터 밴 케인? 어? 직스부터 밴하면은 그게 안되지 않나? 아 그러면은 정글을 풀자 그럼 정글을 케인만 밴하자 어쩔수 없어 아니면 백스를 기어리가 쓸거면 뺏어오면 밴을 하나 아낄수 있잖아 저기 백스 누가하는데? 헬로포터 백스할까? 잠깐 밴하지마 아무무 아니 백스 안할게 백스 안할게 그러면 백스 밴이 낫자 아무무밴인지 백스밴인지 나 잘 모르겠네 아무무밴하죠 아무무가 좀 더 귀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무밴하고 자르반 가져오면 될 듯 알아서 사실 마오카이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자르반을 잘 써가지고 돌동, 밤바, 빠니보틀, 정국진, 헬로포터님 그건 현명한게 아닌데 비겁함이 뭐라 자르반 자르반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말 안해줬으면 몰랐으면서 마치 일부러 했던 것처럼 연기 잘하네 자연스럽게 역시 대회 아 고르고 지랄할걸 하하하하하하 아 오늘 여유가 넘치네 우번벅 아 우번벅이 지금 오늘 지금 폼 좋아 캐리 아 한준호 지금 들어왔네 아 이런 인재가 또 왜 지금 해보고 바꾸자 그래야 되겠다 아 우리가 이기면 어떡하지 되게 대단한 인재 인재를 놓친거같이 중호 인재야 인재지 여러 회사에서 스킬 아 지금 소리가 작아요? 축구단에도 이번주에 그 인재 큰 인재가 한번 들어왔어요 징크 징크 인재가 들어왔어요 누구죠? 무슨소리가 작아 박투부님이라고 인재인가요? 흥이 있어 누구누구? 뭐하지? 내 소리가 게임 소리가 디스코드 소리가 딩고해 딩고하면 너무 그런가? 딩고하면 한팀장님 못올듯 딩고할게 딩고할게 딩고가 있었지 직박용이 우리팀이니까 내가 딩고를 할 수 있고만 왜? 딩고 항상 벤 나와가지고 아 저쪽에서 딩고 벤을 못했네 어 저기 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거 하지? 딩고가 저렇게 크산텔 누가하지?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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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봉구 암바가 함 저거 세주환이는 정국진 같구요 자 그러면 빠니보틀 원딜 남았네 원딜 정국진 원딜 아 아닌데 누가 원딜이지 아 로포터 아무래도 좀 잘하지 근데 니가 딩고하면 밀리진 않을거야 아니 우리가 포탑을 übers 자이라를 많이 한거 같은데 자이라를 많이 한거 같은데 어디나 맞죠? 원딜이랑 서포포 자이라? 괜찮은거 같애 돌독님 자이라 하는거 본거 같애 빠니보틀이 자이라를 많이 하는거 검색해보니까 벌써 연구가 끝났나봐요 네 자이라 룰루 많이 하네 치과는 잘 다녀왔습니다 검색해가지고 아니면 좀 귀찮은 원딜 하나 밴할까요? 아니면 징크스님이 하세요 역시 룰루네 아 정보가 맞았는데 룰루 밴할걸 아직 모르겠고 임플란트 할수도 있고 뭐 그냥 좀 신경치료 쪽으로 갈수도 있는데 신경치료 성공해도 직발경이 그러는데 미드 바텀 성장했으니까 올해는 못쓸거 같다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그 이미 여기가 막 고름이 차가지고 수명이 깎여가지고 따라 드리겠습니다 왜 오르냈어 이거 몸 대줄라고 나름 유효픽이에요 크산테 세주완이 나왔으면 암나인 아 이러면은 징크스가 뒤에서 막 다 때려잡아야겠다 진짜 징크스가 다 해야되네 하교육에 힘을 보여줘 아 선생님 실시간으로 피드백 해주셔야 되는데 아 진 아 미포 아 애쉬 애쉬가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미포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들이 은근히 잦은가봐요 신경 하나를 못찾아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나봐요 좀 그렇더라 나도 뭐 모르겠는데 다 한번씩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니까 거기가 못하긴 했는데 이런게 되게 드문건 아닌 것 같아 다 뭐 물어보면 아 나도 옛날에 했는데 치과 막 다시 가가지고 고생한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룰루 변이도 헤르메스 하면 좀 빨리 풀리나요? 네 빨리 풀려요 모든 그런 그런 류 제대로 할게요 아 예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아 왜요 호응해주세요 제대로 부탁드린다고 예?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아 아니 우리 우리 다 이겼어 아 제대로 해야되겠다 무험박 약간 힘 빼고 해도 돼 인베 가나요? 가죠 가죠 어디로 가 남는거 가오밖에 없는데 뭐 여기 정면으로 뚫쳐 어 저거 설계 어떻게 되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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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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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없음 저 없음 나의 포탑에 와 완전 호박 나 전멸 빠짐 여기 와드 박았나? 안 박았죠? 거기 와드 박아가지고 막 맞춘거 같은데? 뭐야 뭐야 그 상태 여기 설계 어떻게 되요? 뱅 설계 설계? 아래쪽으로 해야지 음 오케이 세라이 삼캠 먹고 바텀이나 미드 갈게요 오케이 오르니랑 크산테라 조금 그냥 좀 버텨주세요 오케이 아래 먼저 풀어놓고 왜냐면 이거 풀만 하거든? 빠니보틀이랑 건조라서 오케이 한 두어개 해놓고 근데 돌독님 잘하지 않아요? 아 잘 못해 잘해요? 잘해요 그니까 잘하는 걸로 아는데 잘해요 잘해요 오 가자 아 위에는 박 터지네 벌써 없다 리시했어요 저쪽도 오리아나 이거 네천 질을 모르겠네 우리 2렙 아아아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득봄 저쪽 리시 했으니까 탑으로 갈거요 아니 이거 왜이렇게 세 저 그냥 바텀 이기고 있어서 올라가요 네 올라가세요 세주 갱오면 3캠하고 올타이밍 미드 딱왔네 만화를 너무 많이 써 이거 대포를 쓰지 말고 만화가 또 바동났죠 아껴가면서 쓰세요 아껴가면서 이거 초기화되니까 여기서 다시 또 만나니까 기다렸다 하고 자 한번 갈게요 제가 우리 하나 올라가는 움직임 여기 패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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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화 점화랑 빠지 아 이거는 진짜 질게 아닌데 자 한번 더 갈게요 아 짜증나 갈게요 저 와드좀 바꿔올게요 오탑스 아 까비 벌레 살았어요 우리꺼 네 가내준 네 자 한번 갈게요 마공점으로 아씨 빠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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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정글 저쪽 마너 없다 정글 뭐야 세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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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먹지 바텀으로 올 것 같은데 어디간거 어디간거 왜 안보여 아직 세주 세주 위캠 다 돌리고있나 미세 세주하니 왔다 바텀에 이거 한번 역갱 봐도 될 것 같은데 되나요 어리버리 탈게요 세주하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와드 자신감 넘쳐졌어요 저쪽 오케이 자 한번 물려볼게 물려볼게 아 오네 어 오케이 가자 가자 하면 안돼 피없어 나 피없어요? 그거까지만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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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피가 없구나 우리는 세가지고 했는데 죄송 저 피가 아니고 지울게요 어차피 그 룰루 피없어가지고 갔을거에요 아 아 와 이걸 사네 와 쓰지하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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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나 저도 한번 가볼게요 미드 와 기효리 진짜 잘한다 탑 가는중인데 조금 멀어요 예 근데 집 가야되죠 오리안에 직간거 같은데 룰루가 없어예요 룰루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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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한번 볼게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원박치도 그거 밀고 가세요 그게 없어가지고 이거 밀고 가세요 이거 집 탓만 잡아주자 네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이 꼬리왔네 이거 아이씨 되나? 집 갈 수 있어요 미드에 피가 받고 갈게요 저쪽 딱 앞에다 해놓고 갔네? 파킹을? 아 죄송 미드 어때? 괜찮지? 전령 친다? 짐 깎거든? 탑? 안와요 천치 천치 와 진짜 세다 버티기만 하면 돼 지금은 밀어야 돼 이건 안오네? 저 와드 다시 하고 올게요 네 코탑 1하고 있어서 나 지금까지 모름 세쥬하니 탑 여기 이거 뺄게요 네 이거 밀고 저 미드 한번 볼게요 어차피 안 물리니까 아 그래요? 세쥬하니 여깄다 어 세쥬 간다 나 간다 나도 간다 네 가세요 나이스 도망간다 다시 내려갈게요 티어라 이거 네가 먹어도 돼 어 세쥬 뭐야 나 6렙을 찍고 가야겠다 세쥬 일로 온다 나 집 갈거야 하지마 아 갈게 갈게 근데 오리아나 오리아나와야 오리아나와 개피아니 아 아니야 세쥬 죽는다 세쥬 죽었어 아 나이스 어어 익스 상태야 어어 어 아 그냥 집 갈걸 아 참 미드 한번 가볼게요 미드 나 좀 멀다 근데 너무 그걸 한다 휘둘린다 아 와빠 까비까비 저 내려가 아 살 수 있나 나이스 내 동들이 모를 때 아이씨 빼 빼야지 어 뭐야 이거 아 까비 어깨 까비 아 이거 다 털리네 죄송 아 아 아 말투 엔 창 아 펜 세쥬 광까 헬로포터 그거 없네 세주 한 이 올라가요? 세주 아래? 세주 아래? 하자 세주 간다고? 룰루도 오는데? 저쪽이 합류가 더 빨라요 오리아나도 오는데? 저쪽이 합류가 더 빨라 저도 가긴 가 마나 없다 룰루 오른도 오긴 했는데 안될 듯 룰 미드나 밀자 이거 저 내려갈게요 뭐야 이거 어 뭐야 나도 감 쿠샨테잉 덱고 간다 쿠샨테 때리지 말자 오케이 하나 더 끝까지 나이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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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근데 전령을 로드 바로 용 바로 용 용가죠 어 용 돼 바로 용 바로 용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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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가 안가 예 어 내가 탑까? 오른? 아냐아냐 요거만 먹고 갈라고 저도 이거 이거 한번 밀어주고 갈게요 출장비 출장비 불장비 하는듬 내내 이렇게 잠깐만 나 이거 좀 먹어 뒷고 치샘 뒤에꺼 갑시다 좋고요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우리 궁 나왔으니까 어 여기 온다 세나 아 그쪽에 센즈도 있어 센즌 탑이죠 저 볼게 한번 미포 미드 밀면 좋아 쭉 밀자 우리 여기 와드 검사하고 전령하는 중일수도 있거든 네 천천히 가봐 자 한번 갈게요 미드 밀려나 전령 보러가 보기만 해 전령 아마 거의 90% 하고 있을지 와드 있나요? 저 와드 있어요 이거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저 궁도 있어요 여기다 포탑 깔아주고 작업만 해주세요 이거 밀고 저 탑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아 너무 미리 걸렸다 어 뭐야 미포 미포 때려야지 미포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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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아 이게 안죽어 3대1이야 3대1 그거를 와드를 안하고 여기다가 포탑을 했으면 좋았어 그거를 와드를 안하고 여기다가 포탑을 했으면 좋았어 와드가 있어가지고 와드가 있어가지고 와드 까고 있는데 와드 나중에 까도 돼 되게 자신감있네 세주 누구지 형 국진이 아니 되게 많이 컸어 킬을 5개나 먹었는데 그 아까 내가 전령대 올라가드릴걸 아 다 퍼졌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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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가세요 가세요 탑 가는중 아아 룰루 그게 뭐야? 아이고 그거 궁임 오리아나 궁임 용 용 30초 20초 30초 네 탑 세조하니 탑 세조하니 어? 아 뭐야 징크스 오면 할게요 네 그냥 해도 되겠는데? 그냥 하면 때려줄 사람 아 근데 와드 바꼈다 저거 제가 볼게요 세조하니 내려왔거든 이거 딩거 밀고 못오나? 밀렸어 지금 오리아나가 여기있어가지고 오리아나 여기있어 오리아나 여기있어 이거 싸움 질거 같은데 지금 우리 세명밖에 없어요 세조하니가 너무 세가지고 미드 밀자 그러면 안될거 같아 네 미드 밀자 이거 전령 깔았다 미드 밀자 미드 밀자 어때이 롤아나 이미 저쪽은 치고 있었던거 치고 있긴 할텐데 어 궁 빠지 확실하게 먹으려고 룰루다 룰루 한번 보죠 우리 으 다왔다 바텀에 4명 다왔다 이거 안되겠다 미드 밀죠 미드 밀죠 미드 밀죠 세쥬 올라가 세쥬 미드 세쥬 미드 나 궁 있어 룰루 붙어 룰루 붙어 빠져 빠져 슬슬 빠지고 윗뽑 윗뽑 아 아 우리 하나 어떻게 가야 돼 저희 미드로 갈게요 룰루 룰루 아까 저 발원 쪽이긴 했는데 여깄어요 여깄어요 살수있나 저도 올라갈게요 3명 3명 걸어도 되겠다 3대3 근데 전멸 있을거야 얘가 룰루부터 하죠 룰루부터 그전에 잡으면 돼 그전에 바론 때렸어 바론이 때리라고 저 전멸 쓴건가 나 궁 돌았거든 세쥬하니가 잘 컸어요 세쥬하니 뭐죠 세쥬하니 하시 윗디웨어 어디 들어간거야 세쥬 위에 봐줘 어 여기 너무 끌렸다 세쥬하니 여기로 갔다 잘하네 내가 앞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 저 뭐냐 자르반공동과 궁이 커지니까 딩거가 이 컴퓨터가 돌아가네 위를 딱 찍으니까 아래 쭉 먹고 오세요 거기 감 감은 우리 그 우원밥 못 와요 우리 하나 집갔어요 이거 한 번 봐도 되겠는데 어 이거 한 번 보죠 나 없어요 나 없어요 내시 해야되요 아 이거 물면 됐는데 내가 못 물었어 아 내 스킬샷이 너무 안 맞는다 크산테 위에 바론쪽 움직임 낚시인가? 용 1분이니까 용 보죠 저 어차피 저쪽 바론 지금 못 먹으니까 용 시야 뚫고 갔다 올게요 저 집갔다 올게요 와드서 사 올게요 와드서 사 올게요 안가 코탑 설치 여기 미드 밀고 미드 밀고 위로 갈게 위로 위에서 갈게 여기 일자부시 받고 주주 받아야 되는데 세주한이 없어요 저쪽 그러면 그럼 우리 들어갈게요 이제 밀고 이제 또 또 미드 한 번 밀고 크리산테 없어졌어요? 저기 딩거는 아래에 와드했던데 저께서 잘 봐요 크리산테 뒤로 옴 뒤로 아 아니 이거 이거를 밀 때 원딜만 밀고 나머지 자리를 원 딜만 밀고 여기다 포탑을 깔았어야 되는데 걸어가가지고 까비 아 안 돼 포탑 해놨으면 많이 이득했네 아 쟤네가 잘 밀고 들어온다 딱 그거를 이렇게 원래 제대로 잘 못 묻는데 빠지자마자 물어 근데 두개에요 이제 넷샷까지 먹었네 넷샷은 언제 먹었대 넷샷은 언제 먹었대 와 속도 되네 레드 하나 드셔도 돼요 이제 오면 먹어지 우리끼리는 안 되잖아 이거 와 와 와 으잇 비드 이거 걷어내야 돼 뒤로 올라가 저쪽 다 올텐데 오케이 우리 다섯 명이니까 한 번 보이면 걸게요 밑에 둘 밑에 둘이래 바텀 막아야 돼 우리 저쪽이 그 바론이라 우리 바텀 내려와야 돼서 막아야 돼 안 오네 여기 오리 하나 있음 아니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적은 도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적은 도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바론 상대방 바론이니까 딱 요기 요기 요기까지만 밀고 계속 저 바론 빠질때까지 기다리죠 크리샨트다 오리 하나 없다 오리 하나 오리 하나 그 순간이도 있긴 할텐데 여기도 한 분 가셔야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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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다 빠졌다 저쪽 바텀 내려가볼게요 딩거님 미드 다시 가죠 미드 다시 가죠 지금 우리 징크스가 없어 근데 빠지죠 저 지금 저 궁도 빠졌는데 네 타워가 없어요 타워가 없어요 뺐다가 뺐다가 징크스도 없어 징크스도 없어 징크스도 없어 이니타워 생기 궁에 저게 황금에 씹혀가지고 그냥 빠지는게 나을거 같아 궁이 많이 씹혀서 우리 궁 징크스 궁밖에 없어 저 와드좀 사올게요 너무 같이 다닐사람이 없네 어떡하지 저 용 나오니까 용 나오니까 한번 해보죠 이번에 네 정비 다 하시고 미드 밀고 용쪽으로 뚫을게요 40초 네 요 데퍼라이빙만 밀고 저 바로 탈타할게요 예예 그 여기로 다니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대로대로 네 같이 같이 다니기 세주안이 옆에 있어요 지금 옆으로 올거야 세주안이가 야 뭐야 미니맵을 전혀 안보는구만 이거 세주안이한테 걸리면 답 없긴 하거든 한번 이거 점 점 점 아 아이씨 궁을 못써 뭐해 죽은거지 나 어 좋아 좋아 신난다 커지긴 했는데 리포 궁에 아 궁을 못썼어요 죄송 아이씨 세주안이 그냥 룰루 때리고 같이 죽으면 돼 어 죽었어 빛난다 원방님 예 아직 할 수 있어요 알겠 뭐냐면 세주안이가 대자연의 힘을 가서 깔 수 있습니다 아 세주안이 아 세주안이 이쪽 3용 발원 쪽 볼게요 상대가 미포라 이렇게 좁은데서 안했어야 했나 방금은 그냥 마주쳤는데 마주쳐가지고 시작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그냥 키스 크산테랑 키스하면서 시작해버렸어요 레드 레드하세요 저쪽에서 좀 흘려줘야되는데 잘 안흘립니다 볼똥님이 한번 던질거에요 잡으면 됩니다 저 발원 가는거 같은데 아까 지웠어요 제가 박은거 어 안갔다 여기 이쪽으로 저 가요 저 가요 4명 탑에 4명 갈거야 얘가 우리 딜러 붙고 있긴 하네 크시한테부터 저 가요 저 가요 살짝 빠였다 살짝 빠였다가 와 와 졸라 쎄 비포 너무나 아파요 아니 갈 수가 없네 비포 공기 제대로 들어갔다 아 정국진이 세주안이 자랑하려고 하자 그랬네 이거 보니까 사실 정국진 세주안이를 제일 못하는데 잘 풀려가지고 바론 갔을때 바론도 줄까요? 바론도 주죠 지금 줄 수 밖에 없는거 아니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것처럼 바론도 줍시다 다 주죠 그냥 다 주죠 사용만 막죠? 바론 바론 여기여기 이렇게 막죠 막고 태나 저희는 오늘 사진 찍고 왔으니까 안식을 찾죠 거기서 에 거기서 안식 찾읍시다 우리 요기 먹을게요 안쪽으로 안으로 들어오니까 요기랑 요기랑 요기 2분 네 라인만 걷어내면 될 듯 어 여기여기 피샨트 피샨트 미포를 좀 노려야겠네 네 싸우지말고 사리죠 어 미포 빠지 빠지고 쭉 빠지고 우루룸 호방하네 오리하나 벌어 오리하나 벌어 오리하나 벌어 안걸어 이거 근데 걸면 오리하나 오리하나 텔 텔 쓰고 올거같은데 세주하니도 벌다 혼자다 혼자 혼자 피샨트 혼자야 오케이 살짝 빠져 미포 궁에 다 녹아 미포 궁에 다 녹아 미포 개피 아 이게 구도가 우리가 더 좋았는데 그냥 저쪽이 세다 피샨트가 말도 안되게 앞에 있었는데 혼자 피샨트는 그냥 안 건드리는게 맞았긴 한 것 같아요 쟤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아 근데 크샨트가 여기 혼자서 징크스를 때리고 있는데 이거는 때릴 수 밖에 없어요 때리다가 바꿔야지 세주가 위에 있고 여기 크샨트고 여기 룰루여가지고 아래 여기 미포올때 이쪽으로 하는게 없어서 아니 근데 아까 크샨트는 말이 안되요 그냥 저쪽이 돈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거고 뭐지 아 빠니버트를 쳐서 이기게 해줬다 아 배려? 배려 배려 오케이 그럼 정글을 한준호 팀장님으로 바꿔봐 그럼 이제 원딜 바꿀까요? 원딜을 왜 바꿔? 한 팀장님 아 한 팀장님으로? 한 팀장님이 원딜 더 잘하는거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딜 바꿔 원딜 너무 잘하 원딜 아웃 저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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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좀 계산해봐야겠다 얼마나 차이가 난거지? 안녕하세요 골드 만원 이상 차이나지 않았을까 13000원 차이나는거 같은데 보물들이 막 오는거 혹시 16000 16000골드 16000이면 좀 많이 난다 아 그 바텀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바텀에서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스킬샷이 삐인다면서 아 저도 아 제가 스킬샷을 아 우원 우원박이 호응이 좋은데 한 번 더 가 그래서 딜기관 되게 좋게 갔다가 다시 그 똑같이 만들음 호응 호응을 딱 하고 바로 빠져야되요 한쿨 돌리고 스킬 한쿨 돌리고 그냥 빠져야되요 원디 승모아빠님이 그러시는데 배우님 미니맵을 안보신다고 까짓거 그거 뭐할라 봅니까 미니맵같은거 원디는 원래 그런거 안봐도 돼요 그냥 남자답다 DS만 보는거지 상관이다 뭘 그런걸 봐 이거 내 목소리 커? 여기도 관계 날래? 안녕하세요 오오오오 오늘 가루삼겹살을 먹고와서 신분이셨습니다 가루삼겹살? 네 마이야를 다녀오셨나요? 네 와 고이 진짜 맛있다던데 맛있겠다 오늘 다 이길거 같습니다 밑도 끝도 없어 빠니보틀님하고 골숨님 왼쪽으로 바니보틀님 아 이거 이거 할라고? 뒤에 고를라고? 어떻게 바뀐거지 지금? 볼동님 빠졌고 포터님 빠졌네 저거 빠졌어요?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 초대가 아 그러네요 동잘마님이 본인도 모른새 빠지는거야? 거의 그냥 아마존 이메일 통보급이네 곽튜브 골드인데 못 끼겠죠? 고 회사인데 샷슬릭님? 샷슬릭님 좀 하죠 샷슬릭님은? 샷슬릭은 좀 하죠 샷슬릭은 좀 하죠 샷슬릭은 좀 하죠 근데 바란스가 맞으려면 와도 되긴 할 것 같긴 해 저랑 동골스팀이 있어서 약간 곽튜브 맞추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샷슬릭이랑 동잘맛이랑 비슷한가요? 동잘맛보다 잘할걸요? 아 그래요? 부실입니다 샷슬릭 플랜가 그래요 꽉 잘해요 거의 플랫급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와 미쳤다 정글 플랫? 오면은 도봉구 징징이나 붕잘마님 대신 오셔야 될 듯? 두 분이 잘하니까 책상 그냥 빼면 됩니다 통보 없이 그냥 빼면은 통보 없이? 그 아이디어 X 누르면 일단 안된다고 하고 제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네 네 저 저 왼쪽 오른쪽 팀으로 가야되나? 어디 가야되지 학원분들이 어 왼쪽 왼쪽 학원분들이 오른쪽 가시면 돼요 예 예 하하하 어 뭐야 이거 납치했어요 안 오셔서 어 샷슬릭 없이 합니까? 뭐 일단은 없이 하나봐요 아 아유 뭐야 뭐야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네 준빈님 잘하나보구나 잘하네 리신 리신 리신이 주께요 뭐야 깨어리 형이 나갔는데요? 뭐지? 아니 나 지금 화장실 가다가 코드를 해가지고 다 꺼졌어 정원이 다시 켜는데 아 아 아 다 꺼졌는데 마이크는 어디 디컨은 어떻게 돼? 지금 다시 켰지 아 무슨 짓지 어 씨 뭔가 말은 안 되지만 형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다 시켰어 그래서 화장실 했다고 가요? 네 고고고고고 케미 나갔어요 케미 아 아 뭐 배는 할까요? 암흐무 세주 케인? 암흐무 케인 자르반? 세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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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흐무 자르반 세주 이렇게 밴할까요? 오프닝이 있는 애들 아니 케인은 밴해야 돼요 케인 밴해야 돼요? 네 케인은 무조건 근데 세주가 지금 너무 거슬리는데 그러면 세주를 밴해요 자르반보다 세주가 더 거슬리 겁쟁이 냄새가 나지? 어때 브레이스? 우리가 근데 후픽이에요? 네 아 근데 빠니바틀 님도 잘한다 되게 차리면서 잘하시네 어 근데 저기 지금 전골숲 이 뛰는 거죠? 네 네 합으로 가지 않을까요? 어 꼭 이겨야될 거 같은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뭐 밴할까요? 자르반 아니면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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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벤 건게 말파이트인데 공포에 사로잡혔구나 음 가져와버리기 2개가 말파 카운터거든요 말파를 모르겠다 잘 들어갔어 근데 말파 그러면 누가 하지? 징징이? 징징이? 브레이브즈 뭐야 징징이 말파에요 말파 가져와요 그러면? 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우원방 말고 내가 그거 하면 돼 안 가져.. 그러니까 그냥 줘요? 주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뭐 배내줬으면 해야지 그러면은 말파 지금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말파 가져와요? 네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아 자크 나왔네 아 정골숲 탑임? 네 아 진짜? 네 갈 수가 없어 서폿을 빠니부틀님이 가셔야 되니까 아니지 서폿들 뭐 딴 데로 올리고 갈 수도 있지 탑 가면은 말이 안 될텐데 저거 서폿 자크 아님 그냥? 탑 자크도 하던데요? 그럼 말파 서폿 제가 해도 돼요 아 투패네 아니에요 말파 서폿 바텀 좀 평화로울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스웨인 해줘야돼 이거 스웨인해요? 스웨인 해줘야돼 이거 그레이브즈 자크 다 들어오잖아요 나 못할 것 같은데 못해줄 것 같은데 뭐 밴할까요? 트타 밴해야 되겠다 하하 한준호 있구나 춰파 자이라 밴할게요 아 스웨인했네 라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오 아리 전국진이 그레이브 주고 아 아리? 백스? 아리 하면은 녹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리 저 AD가 좀 모자라거든요 지금 AD? 네 더 있습니다 저 혼자는 좀 그러니까 탱탱탱하네 마오카이 할까 했는데 AD가 좋겠어요 나눠들어야 되니까 아리.. 녹턴 아리랑도 잘 맞고 뭐야 특패라서 다른 애가 온다 어 선생님 오셨다 어 선생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자크 서포트이네 그럼 불을.. 불으셔가지고 자크 서포트야? 응 빠니보틀 쉔이야? 아리 저거 징징이요 자크 서포트야 저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랄 났네 진짜 이거 원딜이 뭐야 이거 누가 원딜이야 원딜 브랜드 원딜 브랜드 원딜 브랜드 특패 원딜이요? 원딜 뭐 특패 아까 내가 잘못했다는데요? 아 뭐야 아니 아 뭐야 그래 정말 아 저는 아 오류가 났구나 저는 자주 나가 봐가지고 뭐 뭐 그렇게 뭐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빠르고 네 바르고 비공개로 파죠 비공개로 아 그냥 그냥 이거 해서 빨리 아 이거 해서 하는 게 더 빠른 거 같아 네 쉔픽이 오류래요 무려 가장 큰 적이다 쉔 쉔 대신 가래 날라 그러는데 지금 어 쉔 대신 배날만 할만한 거 배내 버려야겠다 혹시 많이 이기셨나요? 한 판 했어요 한 판에서 졌습니다 한 판 했어요 저희가 자랭은 이겼거든요 자랭은 이겼어요 또 내전이 또 힘들게 하네요 내전 근데 약간 티어 좀 저쪽이 높긴 했는데 맞아요 잘했으면 이겼을 거 같긴 한데 너무 뭐야 애쉬였나봐요 샌이 샌 대신에 애쉬 니가 못보는 신 그것이 진짜 공포잖아 기 빠져서는 손짓에는 없겠네 저들은 보통 득질을 안아 이러고 빅토리 해도 되나? 안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ala såлись ㅋㅋㅋ 에이 backwards 곧 탑자크 브랜드 서포트 같아요 블랙 한 브랜드 서포트 바니님 같은데 맥은 브랜드 서포트 빠니님인 것 같아요 요새가 끝났네요 벌써 왜냐면 브랜드 서포트은 본 적이 없어서 학원에서 처럼만 하시면 이기시지 않을까요? 아 학원에서 지면은 우리가 못한 거고 이기면 학원이 잘한 걸로 합시다 우리 오케이 이게 맞지? 아 아 밤바가 그레이브즈 정글이구나 음 타비 정글스님이 들어오면서 애쉬 브랜드 에잇 브랜드가 그 불타있는 상태에서 네 불타있는 거 옆에다가 2를 걸면 팍 퍼지면서 데미지 줄 수 있거든요 2요? 음.. 진짜 자크가 카비인가? 네 그런 거 같다 브랜드 브랜드 스킬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하나 있고 네 일직선으로 하나 날아가는 게 있고 네 불 불 그 붙이면서 그 근처 딱 불 태우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스킬이 불 붙은 상태에서 그 날라오는 걸 맞추면은 기절을 하고 아 불 붙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동그라미 원통이 올라오면 25%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 불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 퍼트리는 걸 쓰면은 두 배 더 멀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불을 붙여서 스킬을 연계 연계 해야지 제가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상 브랜드가 보일러 터트리고 그 옆에 아 설명하기 어렵다 그 옆에 있으면 데미지를 받아요 아무튼 스킬을 쓰면 좀 어려워 아니 맞아보면 맞아 봐야 될 거 같아 많이 맞아보긴 했는데 탑이 뭐라고? 탑이 뭐 했어? 탑 자크인 거 같아 탑 자크 이거 하는 거야? 마사카 이거 너무 괜찮나?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 퇴역체가 우리 학원 1등이랑 그러니까 정규 1등이랑 정규 꼴등이랑 지금 양쪽하고 아니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지 그냥 칼챔으로 썰었으면 됐는데 그냥 클레드 같은 거 했으면 됐는데 아 클레드 했으면 됐는데 여기 한번 가봐 줘 나 밑에 오케이 여기 있네요 있네 있네 죽었네 아까 학원에서 한 것처럼 어? 점멸 빠졌어 점멸 빠졌어요 오케이 굿굿 우리 우리 내려가자 솔랭에서 이거 자주 하시나봐요 나 처음 해본 건데 아니 왜냐하면 아까 학원에서도 했잖아 두 번이나 아니 그러니까 저 탑 같은 거는 약간 땅 따는 거 재미없는 거 약간 그 감수하면서 하는 거잖아 후반 보려고 근데 저 탑 해가지고 재밌는 걸로 저거 하는 애들 너무 싫어 재미없는 거 여기서 미니언 하나 먹고 우리는 천천히 먹는 거예요 네 재미가 없진 않아요 나름 로고망이 있어요 저 녹턴이라 갱 당분간 안 가요 아시죠? 이제 천천히 이제 천천히 천천히 막타만 아 아 화톡장 아 씨 아 이거 페널 이거 뭐지? 핸디캡 주고 시작 저 템 안사오 미친 아 또 안사함 나 왜 템 맨날 안사지? 정글템 안사는 거 완전 빅페널티지 않뿐 괜찮아 페널티 아아 우리 이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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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만 어쩐지 잘 안죽더라 버프를 먹고도 2렙이 안되는 아 아 너무 뻔했다 쟤네 리시했었어요? 이게 퍼뜨리는게 네 리시했어요 퍼뜨리는게 그거다 어 어 퍼뜨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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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oh 뭐야 그거 기절이에요 그게 그 그거 불 맞았을 때 나오는 uster 확 tra 아 그건 잡고두 뭐야 기절을 했어요 네 그거 기절 свои 아 브랜드 기절 예 네 차도 직감 네 여기 걸렸어요 아 나 정화 있었구나 스케일아 미드 어때? 미드 여기 만화도 없고 피도 없고 가면 따요 브랜드 안갔네? 집에 뭐야 뭐야 아 나 가면 아직 전멸 빠짐 살짝 빠져요 그래서 잡았다 잡았다 드브탑 드브탑 내가 혼자 피 빠져서 간거임? 아니 나한테 다가오다가 나는 연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자기올림으로 가서 미녀한테 맞고 가 나 피 없어가지고 안될 그냥 뺄게 집에 갔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 우리 하나로 이기더니 도전적인데 미드 조심 그브 내려오고 있었어 와드 받고 있어 괜찮다 날라가 천천히 천천히 지금 브랜드 직간거 같아 안갔네 안갔네 안갖으면 먹으면 돼 사실 여기여기여기여기 그브 미드 미드 아 내가 아 저기가 없구나 이게 아비 그브 이쪽 들어감 그브 와드 받고 올게요 특패 5렙 아 이거 정국진이구나 아 어쩐지 막 들어오더라고 이거 어이가 없네 집가신거 같은데 밀자 밀고 가자 아 아 또 걸린매 밀고 우리도 가자 에어컨 아 에어컨 훅 렛 육 에어컨 공대로 안갔네 음 와드 특패 이제 궁 쓸 수 있어요 에쉬 안감 집에 특패가 궁으로 합류할 수 있으니까 사리죠 여기 있으면 다시 호입 아 합쪽으로 해서 전령 갈게요 네 옙 없네 안 박았네 아 특패도 안 보여 너 왜 이렇게 집에 안가 특패 안 보여 어 나이스 어 특패 어디갔지 오케이 어 크봄 어이구 크봄 아래 어 너 전령 할게 야 나 보였어 쿵 쿵 징크스 쿵 오케이 도망가야되겠다 어 뭐야 아니 올라와줘 4종 죄송 죄송 아 괜찮아 미드 밀어가지고 괜찮아 뭐야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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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안보임 브랜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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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미드 오우 애쉬 브랜드 이거 징크스 키우는 걸로 갑니다 거기 지울 수 있으면 좀 지워주세요 왓 대면 여기 궁은 없거든요 지금 보고 있을게요 아 아 이게 안 맞네 안되겠다 미드로 방향 전환해야 돼 안되겠다 미드로 방향 전환해야 돼 가죠 여기까지 와 와 와 몰트 아프다 박을 수 있나 어 못 빠겠다 빠진다 아 미드 그부 미드 도우면 죽어요 아씨 아씨 어 으으씨 아 아 아 까비 바텀 내려갈게요 바텀 그 저기 자크드 내려온다 뭐야 이거 그레이브즈 저 저 가요 가요 바텀 텔 탈게 바텀 어 근데 미드가 펠 탈게 펠 탈게 간다 아 바로 왔네 죄송 바텀 알려주세요 오케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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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된거지 어떻게 될거같아 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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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돌라 어 오 용쪽? 14쪽? 누가 있는거같아 와드 와드 용쪽 용쪽 우원 방향이 내려갔어 위에 셋이였어요? 네? 위에 셋이였어요 네 셋 지금 왔대 아래네 미드타워 지켜야 돼 네 자크 아래로 점프 뛰고 전령 가는 거 같아 확인해 볼게 전령 치고 있다 여기 전령 치고 있어 아리 합류됨 총있네? 갈게 아이씨 자크라두 맨날 나가요 투패 그쪽으로 투패 그쪽으로 브랜드 올라가요 자크 빠지는게 좋을 때 아리 옴 아리 옴 걸었어 걸었어 징징이 에쉬 궁 나왔다 저기 빠지구 빠지구 나이스 전령 갈게요 예 예 저게 무조건 때로도 스턴이 걸리네 다 죽여도 그만이지 결국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뼈잘게 아 아 그게 없어, 강타가 없어요 네 탑은 이거 자력으로 그냥 부실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템에 딱 풀어주면 되겠다 지팍이 형님 전령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먹으러 갈려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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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지팍이 형님 약간 선생님 볼 때 긴장한 거 같은데 템 안 사고 전령 안 먹고? 아니, 페널티 페널티 동선 낭비 나 자꾸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다녀오시면은 제가 캠프 돌고 궁 써드리고 전령까지 풀어드리고 바텀 풀코스 좋다, 완전 바텀 풀코스 다녀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탑핵 궁 뺐어요? 탑? 근데 그 징크스님 그 사이에 사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여기 있어야 여기 살아 계셔야 떠먹을 수 있어요 야 일로 와봐 도봉구 징징이 오우 자 풀코스 이제 들어갑니다 스웨인 왔거든요 저 왔어요 가죠 브랜드 빨리 봐주세요 자 쭉쭉 미시고 전령 풀코스 오마카세 전령 오마카세 이거 뒤에 가서 다이브 볼게요 징징이 저 W 한 번 있거든요 네 올라가죠 원빡떡 원빡떡 됐다 나이스 게이드 올라가죠 올라가죠 자쿠 노플 자쿠 노플 확인 용 1분 전령도 1분인데 아 시원하게 오도해 주십시오 821입니다 지금 오란데로 가겠습니다 그럼 용으로 가죠 네 용이 밸류가 더 높다고 하셨어요 거기 혼자예요 아리 좀 가는 중 자쿠 노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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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몰라 아니 쟤네 내가 한 명 잡고 죽었는디 어? 아 속하자구요? 아 저기요? 아냐아냐아냐 삐졌어요? 아니 말.. 아니 말을 안되잖아 뭐 안가면 안간다 안가면 안간다 가면 간다 용 다시 한번 해보죠 까요? 네 한번 해보죠 용으로 2차전 랜드부 보이면 바로 갖다 박습니다 아니 뭐 가라는게 아니고 안가면 안간다 가면 간다 안간다 우리 에리 왔어요 에리 왔어요 들어오 빠지면서 빠지면서 우리 원들 프리딜 해면서 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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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오 에리 들어왔고 에리 에리 나이스 아씨 신난다 간신다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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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신나는 중 안신나 하나도 별로 안신나는 중 아 하나도 안신나 빠지고 용먹고 아씨 궁 빠졌어 용치세요 용치세요 안신나 까비 용 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용 치어가면서 왜 기살고 먹었지 아 저는 여기 궁이 한번 더 돌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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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 여기 안치세요 액씨 궁 빠짐 여기 탤 썼어요 여기 탤 썼어요 어 여기 쩔 위로게 어 여기로 감 어 수은하게 퇴은 어짜피 돌아오는거야 여기 아이스 이 세상에 느려져 계속 느려져 계속 느려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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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부도 와요 빠지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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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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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어요 벌레 정골수 죽여 구원바 어? 왜 내가 잡어 내가 막타 안쳤는데 아 하나도 안신난다 내가 막타 안쳤는데 왜 내가 왜 먹어 죄송 아 내가 막타 안쳤는데 옆에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애쉬 궁궐할 수 있어요 귀족으로 태어나 전사로 거듭났지 위쪽 와딩 한번 탐사완 탐사완 어 이거 저 미드 지킬게요 이게 대중 없이 가시면 미드 타워나갑니다 이거 저 녹통궁 되긴 하는데 네 제가 궁이 아직 없어서 호응을 못해드릴 것 같아요 저 직전 갔다올게요 저도 직 갔다올게요 미드 지켜주세요 미드 소중하니까 궁쓰 애쉬 네 음 저희가 바론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도 안 아 우리 근데 징크스라 우리 좀 빠른가 징크스가 근데 1,2,8이라 그렇게 막 신나진 않았음 덜 신나요? 템이 하나 더 있었으면 미드 밀어넣긴 하는데 어 아리쪽 좋다 여기 아래 한번 봐주세요 아래 아리쪽 다 내려오 아니면 이거 예 잠깐만 안보인 퇴폐공 지금 바론하는지 보려고 쓴 것 같고 퇴폐 아래쪽 퇴폐 아래쪽 그냥 걸죠 이거? 어 여기 온다 어 온다 온다 아니다 아니다 어 온다 어 뭐야 뭐야 퇴폐 나 올라가는 중 어 브랜드 없어서 해도 돼 나 자크 나 자크 저거 땡기고 안 날라오는 거 처음 봄 녹턴이 보고 싶은 거 얘기해주세요 지금 상대 제일 잘 그브 혼자 있다 그브 혼자 아 아니다 그브 브랜드 애쉬 다 괜찮다 가만히 지금 그 쟤는 존야가 있어요 불 끌까요? 아 잠깐만 말파워 좀 퇴폐는 존야가 있어서 퇴폐 빼고 나머지 차 차 신난다 신난다 신났다 안 했다 신난다 신난다 이거 이거 타워 안되나? 아론 가죠 두 배런 두 배런 제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치셔야 됩니다 오해로 느린데? 어 오곤박이 집가서 템 사면은 잘 잡을거에요 이제 신난다 이제 신난다 요원 끝이 5초 아래로 아래로 뻗어주세요 아래로 네 테리스니까 바텀 보다가 여기 여기 저는 이거 하고 궁 있으니까 안녕 안녕 12초 용쪽 여기 삼용째 아 이게 먹고 고거 밀고 오시면 딱 될거같아 어 그거 좀 과감한데? 꺼내서 살짝 단포로 에이퇴폐 거기 혼자 있었네 용쪽을 믿음일기 용쪽을 믿음일기 아 이거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잠깐만요 아냐아냐아냐 도움밍이 드릴게요 일단 도움밍이 드릴게요 도움밍없어 할만해 할만해 야 잘 맞췄다 끝까지 가 끝까지 끝까지 맞췄어 오 예스 탑 유자 원방님 가서 용먹어주세요 저도 용쪽으로 가 이제 뭐야 아까 킬을 많이 못먹었구나 3코어가 안나왔네 아 1킬 밖에 못먹었네 아 하나도 안있습니다 생각보다 신이 안났네 벌신로 총 3초 오케이 집 특팩 궁있어가지고 올수도 있겠다 터라인 터라인 다 빠져야돼 궁 다 쓰고 빠지세요 하나 더 안돼 하이 괜찮은 아직 신날수 있는 기회가 남았어요 제가 바론 지정생존자 네 끝났네요 이제 아 그러네 아 이게 김창민님이 9킬이구나 그럼 저희 원디로 바꾸겠습니다 네 어우 쏟잡았어 어 뒤에 위에 자크까지 자크가 오늘은 좀 한테포 늦네 아 아 아 오 그 와중에 1킬 먹었네 파이팅 이거 다 한번 먹어볼래 아 까지 까지 우리 없어 우리 셋 다 꿍 없어 1,950 그브가 세가지고 가능하면 그브하면 좋을 듯 네 그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특패는 네 특패 종료가 있고 안되버렸죠? 가능하면 나도 천원 먹어라 네 그브나 브랜드 브랜드도 놔두면 좀 세가지고 그저 스킬 돌리기 네 어 미드 그 애쉬궁이랑 같이 걸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서 다음 오브젝트 바론 1분 30일까요? 네 다른 쪽 해놓을게요 저쪽 시작해볼게요 원방님 여기 레드 벗고 이거 드세요 네 아 200원 저 없어요? 저 없어요? 저 없어요? 집 가요? 미드 한번 지켜야되고 아잇 세 명이긴 함 미드에 에쉬랑 다 없음 에쉬랑 다 없음 어? 아 이거 로펀 조금만 가까웠으면 그냥 질렀는데 지금도 되긴 하는데 잠깐만요 오우 한 번에 쑥 들어가야되서 치아 잡죠 치아 잡죠 어차피 체력 많이 빠져서 내가 저지른 락킹을 모두에게 일자부시에 핑화 하나 깔아주세요 핑화 있으신데 여기 어 일자부시 하나 여기 하나 핑화여야 하나요? 아무 와드 여기 그냥 와드도 돼요 지금 제가 아까 돌렸으니까 렌즈 흡회 아래쪽 이거 바로 20초 흡회는 한 명이 있어요 어? 여기 그붓? 이거 그붓죠? 네 이 것까지 여기까지 보면 바론 와우 잘 맞췄다 여기까지 와우 나 쏘는데 이거 미드가면 끝내요 45초에요 이거 타워 때려주세요 네 뒤에꺼 부터 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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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플레이하네 풀어주세요 잡고 뭐해 지금 잡고 못하는 것 같은데 탈탈다가 롬박님 그렇게 신이 나진 않았나 봐요 많이 신이 나진 않았어 좀 그러네요 아 옮길까요 신 난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예 아 신난다 배가 너무 고파 갑자기 배가 소통이 안 되겠지 이히 테타 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치퍼를 배놨네 밑에 가 계셔가지고 아 우리 팩 진짜 급한 사람들 위로 좀 가셈 왜 누구 아니 근데 아니야 나도 위에 있어야 돼 우리 그거 픽 잘못 골라서 다시 하기도 하고 서로 다 위에 가야 되는데 보통은 다 뒤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폭이 너무 좁아서 다 위로 간다고 서로 일단 내꺼 잡아 여기 그게 없는데요 아프셨.. 좀 급하셨나봐요 봉잘마님 어떤가요 옵저버가 없어서 우리 옵저버가 뭐예요? 아 다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다른 사람들 막 들어오길래 비공재로 했는데 아 그렇구나 서로 서로 선 픽하겠다고 근데 관전 없어도 되었네 있어야 되나 위아래 맞추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 위아래 맞추기가 힘들어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네 탑 너무 세다고요? 정글 탑을 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탑을 왜 갔어 다크탑 잘하잖아요 아이씨 다크탑 한 번 더 해볼래요? 아니요 지옥을 보여드릴게요 이미 봤습니다 이미 봤어요 준호님 탑 가세요 1 2 1 2 2 2 2 2 2 3 아 밤바님이 그랬네요 아 저 아니다 본 체급 체급이 저쪽이 더 높았다 아 우리가 낮아요 티어 티어 그러면은 빨리 샤슬릭이 와야되나 헬로포터님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 샤슬릭 부르까 근데 잘 것 같아 지금 껐어요 지금 어 없어요 아니 티어가 저쪽이 더 높아요 우리보다 한판 더 해보고 아까 밴픽 그것도 좀 있으니까 예 안되면은 약간 밸런싱 하긴 해야할 듯 알겠습니다 한 팀장님 위로 저 좀 올려주세요 빠니님 지금도 혹시 마이크가 꺼졌나요 아니 말하면 밴 안할테니까 밑으로 내려가세요 빠니님 밑으로 가주세요 밑으로 오케이 됐다 빠니 못들림 승길라시는거 아니죠 빠니님 말이 말이 말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안들리나요 지금 들려요 밥먹고 있어요 밥 겨워파가지고 고 할까요 가시죠 징징이도 밑으로 가야하는거 아니야 3탄에 있을까요 아이 나 하지마세요 오케이 갑니다 저희들 희들어갈게 오른쪽팀으로 넵 저희들 내려가겠습니다 웬박 한번 신나게 해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지 내가 잘해야죠 제가 바텀만 갈게 케인 펜 치팅 케인 케인아무무 세주 케인아무무 케인아무무 아아 사로잡혔구라 사로잡혔구라 그건 현명한게 아닌 비겁함일 뿐 아무무 흑박님 알았어 이번판은 정글템 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사고도 이정도 차이여서 사실 처음에 샀으면 너무 잔인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청장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 학원에서 정글템 사는것도 안가르쳐주냐고 오해하실까봐 아 그것땜에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신 적은 없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 사서 자꾸 하니까 그 세주안이 안사면 어떤 마이너스가 세주안이 배네요 뭐예요 세주안이 배내지 뭔가 막간에 그거 피드백 해주실건 있나요? 굳이 아니 그 매직빵님 화면밖에 안 봤는데 네 되게 못했어요 이번판 근데도 이긴거예요 진짜 못했네 관전 하신 줄 알았어요 하하 하하 오오 침착맨 다니는데마다 갈 데가 없어 어 내가 한번 해 어? 어? 음 밸런스 조절 밸런스 조절 밸런스 조절 들어가 해보고 싶었어 나도 그럼 밸런스 조절 해줘야 되겠다 해보고 싶었어 5명이 하면 지 우원박은 세게 해야지 밸런스 조절은 우원박만 세게 어때? 아냐아냐 저 해보고 싶은게 있어요 해보고 싶은게 있어요? 아 저 어차피 징크스 가져가네 브랜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아 이거 설마 제리는 아니겠죠? 브랜드 서퍼 브랜드충 맞다 브랜드충 혹시 브랜드 정글인가요? 아 아냐아냐 서퍼 탑 AD 가능해요? 탑 AD 가능합니다 그럼 사슴 한번 브랜드 정글 아닌가요? 아 정글 아니에요 서퍼 아 아쉽네요 정글 브랜드 정글 하고싶으시면 알려드릴게요 아니 다음에 다음에 한개 되면 여쭤볼게요 네 브랜드충 어? 직스 어 밤바 밤바 직스 밤바 미드 밤바 미드 그러면 탑에 자크가 또 갈 것 같기도? 괜찮아요 저도 뭐 서포탑 남아요 올라프랑 다리우스 밴 그냥 하죠 예 어차피 그 조노님이 탑 안 올 거 같긴 한데 아리도 밴했네 어 아리 좀 매서웠나보네요 기열이 견제 세게 들어왔는데 그러네 직박이 형이 상대방이 있는 거 같은데 두 개 배웠네 시라핀 아 직스 뭘로 해야 돼요 이거 탑 탑에 다른 사람을 간다 뭐야 이거 탑 아니면 직스가 빠니바틀 원딜일일 확률도 조금 있을지도 뭐야 이거 내 생각엔 빠니바틀이 탑 갈 것 같습니다 탑 탑 밤바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승우아빠 상대하려면 네 그러면 또 미드가 안 아 그러네 미드가 저 뭐 오늘 하사 받은 거 할까요? 연습받은 거 한번 해볼까요? 어 좋다 좋다 연습받은 거 한번 해볼까요? 아 좋은데? 갈까요? 좋다 좋다 상우 한번 하겠습니다 악어 악어 한번 가자 엘리게이터 모데카이저 같은 거 갖고 올 것 같은데 모데카이저 같은 거 갖고 올 것 같은데 할로운 스킨도 있어 어 뭐야 오공탑? 50이 탑인가봐 저건 누구의 픽일까 너무 궁금하다 빠니바틀일 것 같은데 직스가 빠니보틀바틀 직스 빠니보틀 미드 직스 정글 정국진님 탑 그 누구야 밤바 직스 안사는데 왜있지 아 밤바 동목체가 진아영 화면 보고싶대요 와 와서 놀릴려고 악마같은 놈 악마같은 놈 어 근데 이거 왜 나 빠니보틀 50이네 제 스킨 이쁘지 않나요 오 이번에 샀네요 이거 저 전체화면 쪼만하게 하고 하는데 이거 들어갈때마다 전체화면 되는거 왜그래요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인게임에서 조절하면 되던데 다시 바꾸면 그니까 매판 바꿔야되게 바뀌었어 그리고 이거 로딩이 안돼요 뭐가 문제가 있나보다 클라이언트가 돼가지고 3%에서 안올라감 어 어 그럼 제접해야되나 나만 그래요 우리 난 90% 저 90% 어 나 3%인데 그럼 저 이거 껐다 켜볼게요 예 컨트롤 알트 델도 안돼요 재부팅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 리셋키로 눌러요? 네 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퍼즈 해놓을게요 도봉구 징징이는 티어가 어디야? 골드? 골든거 같은데 골드? 징징이 직스 잘해요 너만 먹어야겠다 너만 먹어야겠다 소치님 어제 T1 마크 이거 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근데 스키니 DRX 애쉬시네요 와 예 멋있으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 T1 마크 저거 어디서 사? 그 그 마트 같은 거 뭐지 그거? 상점? 마트래 거기 있어요 상대는 얼마야? 삼백 삼백 육십 알피인가? 스킨이 6개던데? 어떻게 6개 스킨이 6개던데? 어떻게 6개 뭐 6개 챔프가 있더라구요 아 서브 까지 응 저 들어가셨나요? 아니 95%야 지금 어 5% 됐다 다시 빠졌다 아 올라간다 6% 이제 저 올라가요 근데 이거 화면 왜 이렇게 될지 나 이거 너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는거지 왜 이렇게 되는거지 왜 이렇게 되는거지 이거 문제 오 빠니 버틀링하고 자웅을 겨뤄본 적이 없는데 자웅을 겨뤄본 적이 없는데 일정 일정 정상 이리와 미니언 생성 30초 나눴습니다 징징이 미드 네 징징이 미드 아 어 뭐야 우탑스 한번 가봐 우탑스 한번 가봐 아 집가야겠다 또 한다 찰로 또 한다 기열이 또 저거 항상 재밌는다 아잇 어? 즉석 올라오 음 나 피 왜 빠졌지 귀찮 때맨 그럼 으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이럴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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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 어어 어 소가 가자 오오우 오 오오 오 be이드 미니언 없을 때 가장 잘해 초반 일분 초반 일분 잘하라 오 뭐야 액씨 빠져 액씨 빠져 갑시다 아 웨 Megan 왜 탑 왜 안와 try to không 아 아 이거 사거리가 너무 아 아 아 이거 너무 뭐 또 잘못했어? 아 이거 사거리 아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에이 피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괜찮냐? 피가 너무 없는데 너? 어 이거 뭐? 아 나 틀렸네 이거 아 나 CS 너무 못 먹었는데? 와 이거 인성까지 터져가지고 와 어우 씨 으으 씨 대포 먹었어 됐어 오케이 진짜 졸전이다 졸전 아 원박이 또 지켜주니까 퍼즈 한 번만 눌러줄 수 있어요? 퍼즈 어떡해? 슬래시 퍼즈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여유 되시는 분? 잠시만요 어 컴퓨터 이상해요? 어 그 클릭할 때마다 띵띵 소리가 나 어 된 거 같아요 오케이 해주세요 3 2 1 아 오케이 3레벨 왔고요 버프는 못 봤어요 자르반 여기 자르반 여기 블루만 있다 레드 없다 저거 가볼게요 마너 없음 얘 어 지금 마너 없음 맞았고 이거 푸쉬하고 타워에다 박아낸 다음에 견제하죠 우린 네 뭐야 이거 아 됐어 됐어 먹었어 먹었어 어 깨로 깨로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아 아 뭐야 그거 안 해도 돼 이거 바이게 먹어가지고 괜찮아요 까비 아 이게 여기 여기 먹고 있어요 아래봐 이게 예 갑시다 우리 집에 속상한데 좀 아 나 스킬 스킬 잘못됐다 제가 온다고 했죠 때려봐 때려봐 원 모어 한번만 전멸 까비 아 지금은 안되지 지금은 안되지 어디까지 가 아니 아니 그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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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범골 수비라서 눈이 돌아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니 어 그러니까 뭐 하나 하라고 하면 그게 그 그 강제 입력이 되면 아 깃속말로 콕콕콕콕 졸라오나 아 근데 이거 내 잘못이야 스킬 순서로 내가 잘못했어 멘탈 공격 확실하게 하네 이걸 해서 놓쳐야돼 잘 봐 어 아 이게 애쉬가 안 좋네 아 왜 못 넘어 아 미치겠네 죽는 것의 사유가 되었군 아니 이거 막 와 이거 미드나 탑 올 때 댐, 자르반 오케이 내가 너무 밀려있어서 아마 스킬 못 맞췄다 자르반 여기에 상대 레드에 지금 있어 기어라 징징이 대, 아 너 안되네 아 스킬가 없네 괜히 왔네 와우! 다 봤어 그래도 어 그거 밟으면 안돼 이게 저기 스킨이어가지고 헷갈리더라고 자르반 들어올 듯? 자르반 탑 갈 듯? 이거 우리가 밀고 타워를 계속 쳐야됨 어 근데 이게 속도가 안나서 자르반 탑? 저 뛰는 중? 아래로? 아하 이거 안맞아 아 근데 너무 피가 없구나 아이씨 아 죽어봐 아 이거 크림 잘 떠왔다 너무 아깝다 내가 와드 바꿔 뭐야 대유랑을 떠난다 여기 여기 기어라 올라와 피 있으면 다 가볼께요 아 다 가볼께요 아 나이스 바텀은 그냥 아주 푸셔나왔네 아 뭐야 아 저거 땜에 안되는구나 아 어 뭐야 아 나 이게 패시브를 모르고 갔다가 한 대 맞고 이거 맞았네 죄송 아 나 잠깐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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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밸런스 밸런스 어 뭐야 어 그거 밸런스 하지마 나 여기 넘는거 없는디 내가 좀 레벨링이 지금 안 돼가지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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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뭐야 아아 올라가요 탑가요 자르반 자르반 이거 먹고있어 또는 전령일듯 전령 먹고있어 예 공군 들어가서 전령한테 아 예 따위고 싶었어 전령 먹고있다고 전령 먹고있다고 가볼래 오세요 오세요 3대2인데 초헤드 아 잠깐만 아 지소 얘 자거든 자거든 아 잠깐만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직스요 아 오케이 좋 좋 방심하지 빠질게요 아니 야 이게 신발을 빨리 사야지 오버왕님 왜그래요 아니 궁을 안찍고 잘못찍었어요 궁 아이 괜찮아요 1렙 더하면 되지 7렙에 쓰면 되지 그럼 그럼 나도 그런적 그렇게네 그렇게네 에이 에이 깨어라 평정신 깨어라 어 괜찮은 영기 아 뭐야 이거 안 될거 같 쉣 안 될거 같 다운다 다운다 빠져들 빠져들 아니 여기 뒤에도 와 직스도 와 아 공목체 귓말하겠다 나 마이크 들리지? 나 마이크 들리지? 네 잘 들려요 잘 들리지? 자르반 들어왔다 여기 어 이거 이 녀석 이 녀석 얘네 집갔어? 안간거 같은데 아이씨 자르반에선 오케이 벌레 아이씨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아 잔다 애들 잔다 잔다 애들 잔다 직스 있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아이씨 아 아 아 직스가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잡았다고 하는거야 아니 여기 개딸피 없거든 직스 오기 전에도 이건 누구야 이건 직스네 아 테를 쟤도 못 맞춰가지고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아 아 차분하게 하면 됩니다 용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 편 다 죽었다고 얘기한거에요? 다 잡았다 상대가 우리 편 다 잡았다 아니 근데 이거 우리 이길 수 있잖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기는 건 이기는데 왜냐면 템프가 너무 늦어 근데 지금 직스가 탑이라서 너무 괴롭혀요 직스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기어리가 미드를 아 이게 오공이네 아 탑은 안된다 어 오케이 자르반 자르반 미드 닫죠? 자르반 여기 있었어요 뒤로 돌아가요 징징이 자르반 아 용기갱 자르반 확인 나이스 나이스 오공도 안보여 자르반까지는 안될거같아 탈런 올 수 있냐? 오공도 어 빼빼자 뛰어라 뛰어라 너무 깊어 도졌다 드리블해 드리블해 왜이렇게 잘해 뭐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 이상하다 보일러는 터졌는데 폴짝 아 아 이게 뭐 어 잠깐만 포 오케이 이거 잡는다 나이스 다 잡았다 우와 나이스 아우 시원하다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 어 우리가 탑 깔까? 아 오케이 좋다 좋다 이거 좋다 마침 딱 됐다 자르반 보신 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르반 여기 자르반 여기 여기 있다 빠질게 저 근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아 있다 이거 그래도 한번 아 어 직스도 빠질게요 아 죽을거 같은데 오버했다 우리 우리 탑 밀자 탑 밀자 개오버 깝습니다 저기 안 보이는데 개오버한데 점프 에이 탑 먹으면 돼 탑 먹으면 돼 탑 먹으면 돼 다음 웨이브랑 같이 터뜨릴 수 있는데 탑 먹으면 돼 탑 먹으면 되지 이득은 아니지만 와 이득은 아니지만 소리 이렇게 아프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드 한번 막았게 내가 와 바텀 라인 개큼 바텀 라인 개큼 바텀 뼈령 한번 돌아서 호공온다 호공온다 직스? 직스 나는 호원 오 제압골 직골 직스 되게 아 까비 군인리 빌다가 전령 한번 해주실래요? 아니면 타워 다 미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재밌는데요 여기 아 올라온다 자르반 올라온다 자르반 여기에 오 저도 내려가 갈께요 저도 가는중 하고 가는 중 공 빠지 오 공 빠지? 아 맞았어 오공이 있어 갑자기 갑자기 오공이 왔어 살려줘 오엄박 살려 아이씨 갑자기 싸움이 났어 잠깐만 아 까비 아이씨 와 다 딸피까지만 빼기 괜찮다 올리도 딸피까지만 빼기 아이씨 계열받어 아니 내가 딸 수 있었는데 계열받어 브랜드충 좀 등장해 주실래요? 브랜드 아 나 스마트기 켜야겠다 안되겠다 어이팁 제고 답이 안나온다 냉치잖아? 어 어 이거 한번 쟤 좀 봐라 쟤 좀 봐라 어이팁 아 안되겠다 와 그래 공이 14초다 와 빠니님이 타겟을 어 측간다 어 엄박님으로 한거 같은데 아 까비 안드세요? 안드세요 아 직스가 너무 불효포함이다 지금 다 온다 이거 뭐야 전량치고 있는데요 맞으실래요? 붕 한번 날리시고 아 붕이 없네 아 뭐야 지금 좀 멀어요 아 내가 여기 틀쳤다 와 안 되겠다 고개 아 씨 깜마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서 살려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저 이제 왕귀함 저 제압골 먹음 제압골 먹음 다 온다 어 제가 한번 볼게요 저 굉장히 세거든요 저 뭐하러요? 어 혼잔데 탈루는 혼잔데 거기 어 많아 많아 거기 자르반도 가는데 자르반도 가는데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야 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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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근데 성장해야 되는데 PS를 안 먹는데 필치롱 어? 뭐야 계속 올거 같은데 아 불안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징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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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탄 아 폭탄 죽이 그걸 왜 밟아 왜 다 밟아 폭탄을 아아 다 밟아 맞다 아 C.X C.X 내가 다 밟았어 내가 다 밟아 내가 다 밟아 나 C.X가 날 따라온다 골고루 밟기 탈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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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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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거의왕기 나 거의왕기 됐어 이제 자발 나왔어 바론 나간다 바론 봐 나 여기 바텀 저쪽 다 AD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괜찮은데? 바론친다 바론친다 바론쳐요 저 궁 나왔고 바론 안쳐야지 바론치면 제가 다 해버립니다 다 튀겨버리겠습니다 이제 돼요? 저 이제 튀길 수 있어요 진짜 이제 튀길 수 있어요 진짜 튀김 운도 올라오 이게 진짜로 하는건가요? 네 진짜로 하는건가요? 오케이 튀기고 튀기고 하나 튀기고 여기 오공 오공 나 일단 이거 막아야될 것 같아 바텀에 전령은 없지? 전령은 막으셔야 돼 맞아요 어 자르반 저기다 이거 우리가 치자 직스한테 포킹당하는데? 벌어야되는데 이거? 잠깐만 뭐야 이거 어떻게든 뭐야 아 아 아 개아퍼 가텀에 자르반 좀 잡아주세요 가텀에 자르반 가텀에 자르반 이거 이거 자르반 이쪽으로 아 이게 안 맞아 그 놈이 하 괭 하 개소맨 때 engra 때려 이제 늦었지 이제 늦었지 아 아 아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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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어라 탈론 피어라 피어라 탈론 아니 아니 3명인데 마스터 탈론 아니 아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오케이 용이야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한번 시원하게 아 저 삼용째라 가야돼요 삼용째는 가라고 있어요 아 삼용째 오게이 바로 오세요 오공 내려온거지 낚시인가 오공 위에 있어요 낚시였나보네 아 이 미드를 미뤄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자부쉬를 점거하라고 했네 금방 갑니다 에이 친다 꺼내서 친다 얘네 오공 위 오공 위 들어갈거에요 어 이거 정볼수 피어 어 뭐야 이거 너무 아픈데 나 누가 불었어 아르바이 나만 물어 우리 그냥 애초에 위아래로 둘 셋 나눠줘 우리 레넥톤이 세니까 레넥톤 가는대로 가자 항상 요 위쪽에서 하시라 해갖고 위쪽으로 와요 아 레넥톤은 지금 안 세질거 같애 그러면 오공이 더 강해 오공이 700원이네 요건 어때요 어 이것도 뭐 나쁘지 않죠 어 반대가 있는데 어 반대가 있는데 직박이형 같애 이건 직박이형과 기열이형이 애초에 안 눌렀거든 아니 한 명 안 누른 사람은 누군데 왜 안 눌러 눌러 안 누른 사람 우원봐 나 눌렀어요 찬성 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직박이형이네 포기하지 맙시다 애쉬가 포기하면 안되지 원딜이 캐리하면 안돼 아 이거 애쉬 궁으로 그냥 하나 먹고 시작하면 그냥 끝이 같이 다닐께요 그냥 이거 지금 파는 다 깔렸어요 원바 캐리로 오케이 아 근데 이게 거기로 스킨이 안 좋네 역시 T1이죠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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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흐헤헤 누굴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10킹 이상이 3명이야 어? 가운데 3명이야 걸자 걸자 걸어 걸어 나 담 넘어감 안되겠어 지금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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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이제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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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없어 황적 황적거리잖아 빨리 오네 생각보다 빨리 온네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할만한데? 할만한가요? 진짜로 하자 이제 진짜로 해 이제 진짜로 해 진짜로 할만해 진짜로 해 그정도 역전해야 재밌지 아 할만하다 이거 잠깐 멈춰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쟤네한테?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할만해 아냐아냐 이거 릴리아가 제일 먼저 태어나 탈론이 제일 먼저 태어나니까 탈론이 라인클리어만 탈론이 라인클리어만 탈론이 라인클리어만 라인클리어만 탈론이 라인클리어만 하면 돼 탈론이 라인클리어만 하면 돼 아니 자르반 이거 어 좋아좋아 간다 어 아 또 죽었어 아 징징이 나 죽지 않아 아 진짜 하려고 했는데 끝났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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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밸런스 조절 여러 명이 했다 아 그러네 아 아 왜 이렇게 조절하는 거야 조절 금지에요 이제 네 이제 조절 안 할게요 근데 저 고백해도 되나요? 네 조절 안해도 비슷할 거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좀 해주세요 참고로 직박이 형 죽혜거든 직박이 형 죽혜야죠 저 저 저 죽혜할게요 아니 저 죽혜잖아요 릴리아 죽혜잖아요 저도 진짜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해야돼 저희들 빡대 빡으로 해보시죠 아 빡대 빡으로 하죠 아 이제 알았어 진짜 장난치지 맙시다 우리 아 롤 재밌다 확으로 해야겠네 아 진짜 저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게임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제대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오른쪽인가요? 정골숲님 그 원방님한테 귓말 보내서 그러는 건 좀 선 넘었잖아요 아 정골숲아님 정골숲아님 아 정골숲아님 누구예요 그럼 목먹채인가요? 아니요 먹채는 계속 귓말 보냈는데 나한테 뒷말 어떻게 하는거더라 왜이너부터 왜그렇게 하냐고 야 언제 그랬습니까 형님 아직 안그랬습니까 자기 할말하고 사라지 해요? 우리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진짜 빡대 빡합시다 빡대 빡 항복하지마요 항복 우리 순서 바꿔야돼 순서 잘해야돼 우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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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앞에 넣어주세요 앞에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뒤코로 옮겨주세요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아 예 죄송 순서 앞으로 해주세요 1 2 3 콜라 1 2 3 1 2 3 1 2 3 인데요 그냥 케일 뽑을게 케일 아 케일 안되겠다 저쪽이 지금 막을 사람 없어 아 그럼 내가 좀 덜 신나는데 아 이제 알겠.. 이제 안 봐드릴께요 그럼 이.. 그리.. 여 방송.. 방송하는 사람 있지? 지금? 아 있어 나 있어 어 하지? 방송 재밌게 나왔지? 이번 판 이제 한다? 아 그걸 다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진짜 아쉽네 아니 방송 하는 친구들은 시청자들한테 좀 하긴 해야되 시청자들한테 재미를 줘야 되니까 무슨 포인트 필요하잖아요 포인트도 좀 먹고 포인트 많이 드셨나요? 타 모공 밴 할까요? 타 모공 밴이요? 에 뭐 얻고 오나 궁금하잖아 빠니바틀 모공 배네요? 케인 아니 제 생각에는 자르반 케인 세주안이 자르반도 배네요? 그럼 세주안이 놔둬요? 그리고.. 암흐물을 푸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갱을 오는데 너무.. 제 갱갱갱하는 정글이라서 아기 너무 와 얘기를 해줘도 죽어 자 이제 미드탑이에요 해도 죽고 이러니까 그 밑에 쭉 빠져있어야 돼 솔직히 말하면 기어리 형 있죠 갱 온다고 하잖아요? 더 끌어오르는 타입이야 약간.. 약간 없던 느낌이냐면 두 명이 있는데 쇽쇽 피해서 한 명 따고 도망가는거를 즐겨 아니 근데 내가 생각했던거보다 빨리 와 항상 아니 생각하는게 아니야 아니 내가 봤을땐 내가 봤을땐 생각하는게 아니고 딸려고 한다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래 두 명 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촉촉 피했어 그니까 이게 너무 키워줘 아 이거 왜 50팬이 왜 안했어 아 50을 내가 우리가 가져가자 우리 50 50 50 제가 50정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저 조절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야 50 청글 조절 아니야 50 자르반 46제랑 5대0 5대0이랑 3주 한 귀를 패면 안했네 5대0 5대0 잘하네 5공? 형 5공할까요? 5공해 5공해 5공할까요? 5공해 5공 나 5공 아닌데? 5대0 저 5공 아니에요? 전두환 전두환 공하고 저 5공 아니라고요 아니 그니까 5공하시라고요 아니 나 안한다고 있어요? 나 안한다니까 아니 제가 한다니까요 정글로 에 노틸 빠지겠는데 서로 할말만해 서로 할말만 서로 듣는 아니 우리 다섯명 내가 보니까 듣는 사람이 없어 아 이거 컴퓨터 고장난거 같은데? 아니 5공 서포트 돼요? 안되잖아요 아니 나는 나는 암흠으로 암흠가 남는줄 알고 내가 암흠으로 하려고 했는데 암흠이랑 5공을 헷갈려서 5공을 내가 한다고 말을 해서 아 나는 5공을 우리가 근데 내 말 안들었잖아 형도 내 말 안들었잖아 지금 서로 안듣는데 아니 5공을 우리가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괜찮아서 내가 5공하자고 한건데 그래서 내가 5공 안되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내가 할테니까 내가 할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고르세요 이렇게 되잖아 아 나는 나보고 하라는줄 알았어 당연히 나 그 병거님이 한다는 줄 병거님이 병거님 베이가 하는 뭐야 밤바 아 그럼 직스까지? 네 근데 우리 우리 베이가 풀어주면 진짜 핵고통 나네 미드트타로 변신할 확률도 좀 있긴 한데 아 미드트타면 오히려 좋잖아 직스까지 밴을 해야될 것 같애 그래 밴하죠 직스 약간 허우적허우적해서 오기전에 너무 많이 맞아 우리가 직스 직스 그 지뢰를 계속 밟으면서 가 아 잔바늘 안 남겨 지뢰 잔바늘 안 남겨 풀지뢰 뭐디래요? 사포? 저 저 어 레오나 어 레오나 할까요?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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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레오나 주세요 레오나 레오나 어 판타운 해볼까? 아 레오나 레오나 해요? 아니다 아니다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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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레오나 레오나입니다 아 진짜 장난하지마 이번 판 예의가 아니야 알았어 직방님 학원에서 오공 한거 한번도 못봤는데 학원에서요? 선생님이 자꾸 딴거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아 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기본기를 배운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맞습니다 어떤 챔프에도 그 학원에서 배운게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지금 다른 분들은 다 학원에서 많이 봤던거 하시는거 같아서 혹시나 해서 아 아닙니다 오공은 사실 저도 본 적이 없는거 같아요 아 아 5대0이랑 자르반 46세 두개 죽혀였어요 오 카시오페가 뭐야 근데 요즘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어 어 저봐 탑 뭐 들고 오나 볼 수 있잖아 카시오페아로 탑 가나보다 나 좀 힘들다 오히려 좋아 아니요 오히려 안 좋은데요 오히려 안좋아 왜 아 클레드라서 나 왜 정글로 픽이 아 안 바꿨죠 아 죄송 아 나 왜 강타가 안들어지지 계속 고민했네 아 오공 스킨 없네 나 아 별로다 별로다 스킨이 없어요 이러면 상대는 AP 비중이 높은거죠 상대방은 AP 비중이 거의 AP네요 트리스타나 복합 아닌가 맞죠 제 말에 맞죠 아니다 아니다 AD가 많다 어 맞아요 그 우리 분명 이번판 재미없게 가자고 하는데 재밌게 하려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예능 예능 싫어요 다큐멘터리 근데 그거 하나만 이거 오공은 6렙 찍을때까지 선갱은 못가거든 그니까 그거 하면은 라인쪽에 경험치만 먹거나 CS 세주안이 갱당해주면 나중에 저거 안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는 볼텐데 선갱 잘 안가갖고 그것만 네 아 너무 키워줘 상대적으로 재미 쭉 빼주세요 아 근데 이거 나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거 롤이 망가진거 같아요 롤이 아픈거 같아요 저의 롤이 왜요? 아 이게 아까부터 계속 그 화면이 이상하게 되는 또 일없다 또 일없다 또 일없다 또 일없다 또 일없다 또 일없다 저 이거 못갑니다 인벤은 지금 화면이 고장나가지고 네 근데 이거 왜 자꾸 전체화면으로 되나 아시는 분 안계신가? 시청자분들이 보통 아시는 분 뭐 말 못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인베 볼까요? 네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뭐지? 프로그램 어디 왜 지금 피에 갈증 기열이 형 피에 갈증 전멸춤춤 기열아 또 올라갔다와 탑 한번 안절부절 지금 안절부절 안절부절 안절부절은 너무 이렇게 아 이래서 기열이가 히오스 하잖아 시작하자마자 싸워가지고 아 뭐 해야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럴때 못참아 기열이는 히오스면 시작하자마자 싸우는데 똥말이 형 강아지처럼 계속 이거 키를 먹어야 이게 진화가 빨리 된단 말이야 오케이 어 내려왔네 어우 아 갑자기 이게 계속 전체화면으로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아 백에 빠졌네 백에 빠졌네 백에 빠졌네 오 연계 좋다 오케이 점멸까지 뺨 어 누구 점멸 빠짐 트리스타 하나 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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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확인 스타나 에이 밀죠 밀어줬죠 아 나 이거 선생님 디코하면 켜드려야되는데 그래가지고 밀죠 힐 추구니 IG 도요 스타나나 sele 준 잘했어 잘했어 세주 탑동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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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형 여기 두명 살았어 살았어 여기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 아니 내가 지금 저거 지금 정비를 좀 어? 너무 밀려있어가지고 정비 할거 없었는데 2대1로 지금 싸우다가 세주가 바로 그리로 간거라 세타집 갔어요? 세주 어딨지? 밀죠 밀죠 네 올라오진 않아요 펑펑 밀죠 이거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좋아 좀 일찍 빠져야겠다 여기 왔다 터드 위치 아주 좋았어요 터드 위치 아주 좋았어요 탑 탑에 그거 세주 탑 세주 탑 세주 자 예 자 볼게요 아 안되겠다 미니언이 많다 빠지죠 클레드가 2대1로 오 나이스 됐다 이겼다 이겼다 됐다 역시 그 학원 아 우승기 쏙 빼니까 이렇게 되네 자 트루voc 트루 become 트루씨 кот 트리습기 오오오오 오 안돼 꺄에 아아아아 아 오지마 오지마 자꾸 뭐 홍응할라고 하지마 보험하고 싶어 아 나 이 일을 못 맞췄어 여기 와드있나? 잠시만 한번로 가볼게요 한 번 가볼게요 아우 안됐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오어오 왔다 쇠주 아니? 쇠주 왔어 바람 바람에 왔어 바람 여기 여기 쇠주 쇠주 저기 집갔어요 쇠주 옆구리에 쇠주 나올수도 있어 왼쪽 쇠주 여기 아래 나있는 쪽 그래 우린 자기 운명의 전령이 맞아 이기고 싶어 쇠주 어 얘 왜 내려옴 탑 쟤 내려왔다 빠니바틀 네 조금만 버텨주세요 저 트타 한번 볼게요 버텨주세요 앞으로 나가지마 아우 어 뭐야 그쪽으로가 타워 뒤에있지 탑이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탑을 전혀 못이겨가지고 갔는데 힐이 났네 아 이거 미드 또가자 이거 진짜 이건 된다 끝까지 끝까지 이거 미드 미드 안터지거든요 저거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내가 계속 맞춰줬어야 됐나 내가 때려줬어야 됐나 좋았어요 어쨌든 석세스 트타 안갔어 이거 내가 한번 다이브해가지고 볼게요 진짜 아 이거 맞췄다 맞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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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트타는 집 가는게 난데 안가네 트타 보죠 트타 보죠 아이씨 아이씨 카슈오피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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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오피 누구야 아이씨 탑에서 다 못이기니까 지금 다른 데를 두는건데 여기서 계속 힐이 나면은 나도 죽음 아냐아냐 킬 하나 저 그냥 제 힘껍주고 타 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네 다탐은 괜찮습니다 징징이 전멸있나 궁은 없지 쟤 아까 아 근데 피가 생길대 생길대 어? 여기 세주 세주 저 가요 저 가요 빠지는데 그냥 세주 바텀을 볼게 저 여기 와드 지우면서 볼게요 끌어드릴게요 안오네 용치고 있을수도 있거든 어 여깄다 여깄다 형 여기로 가세요 차라리 오 타옥까지만 타옥까지만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거 잡죠 이거 다 잡아야되 이거 우원박은 여기 있어야되는데 이거 갈거에요 저 저 갈거에요 저 갈거에요 여기 우원박도 왔네 어어 우리 탑 터진다 아이씨 나 전령 갈거야 어 나 밑으로 와봐 내가 타고 갈게 응 오케이 아이씨 고맙습니다 오케이 집 갈게요 돈 있어요? 아이씨 걸렸다 조금 더 모아서 갈래 오케이 그러면 밀고 갑시다 여기여기 전부 빠졌고 안할거에요 안할거에요 버릴거에요 그거 쳐야될거 같아요 버릴거에요 저 미드가요? 어떻게 미드 내려와주세요 제가 갈게요 오케이 미드 지금 레오나가 지키고 있으니까 가드시면 가시면 돼요 갈게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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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 밀려 미드 이거 뭐야 아직 안왔으니까 저거 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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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미드 타고 나가면 안돼 갑시다 세주 탑이요 세주 미드로 내려갈거에요 아씨 세주 미드로 내려갈거에요 이거 억지로 깔려 그럴건데 세주 여기 세주 멀다 용할게 예 우리는 파터 미드에서 좀 걸어줘 세주 세주 내부 세주 세주 네 세주 오 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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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스테이션 위쪽으로 트타 트타 신난다 신난다 좋아 좀 드셈 우리가 아래먹자 용할 수 있어 이거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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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끝까지 봐요 끝까지 봐요 병골 끝까지 봐요 안되겠다 거기까지 아 이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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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대 여기 여기 온다 여기 온다 갈게요 갈게요 위에서 와 갈게요 갈게요 끌로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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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두 번째로 남겨 humor awan 스택 마 distribвин 고 고 마 다 배짱과 무기만 일단은 어디든 갈 수 있지 아이고 아예 아깝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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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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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지 말아 줘 한 번만 탑 잘하고 있거든 가자 오케이 가셨다 템 날렸고 나이스 미드 한번 걸게요 미드 저 갈게요 미드 걸어주세요 아 근데 이거 카시가 오기 오기 전부터 지는데 그냥 바람 바람 뭐요? 클레드랑 가면 아 근데 클레드 피 저거 괜찮은 건가? 저 괜찮아요 타나? 세라핀을 물어서 세명 있었거든 여기 여기 내려갔나 모르고 세라핀을 물다가 트타와서 바꿨는데 이게 안돼 집에 한번 갔다 올게요 맞을게요 네 어? 아 어 뭐야 이거 이거 어 아무나 물어주시면 물어요? 아래에 세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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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탑 여기 뒤에 아래아래아래 을 т탑 세탁 오케이 뭐해 오케이 왜 진끛에서 신난다 타워타워 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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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탑에 세주 탑이에요 meille Kap 여기 위에서 올 수 있어 아래로 문 우린 하나도 못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 . . . . . . . 오케이 티티티티티티티티 2밀 알부시죠 용 1분 33초 네 전령은 저거 할건가요? 전령부터 할까요? 전령 지금 되니까 그렇게 맛은 없음 14분 지나가지고 주면 또 그렇잖아 뭐 그렇긴 하죠 전령부터 걸까요? 그냥 클레드랑 저랑 하면 될 것 같아 어 여기 들어왔다 들어왔어 여기 조일게요 어 여기 치는 중 저리 가고 오케이 오케이 전령 먹자 저 내려갈게요 용가는 중? 용가는 중 저 궁기권 어 또르빗! 미쳤다 용권자 또르빗 굿 까브리까브리 까브리까브리 어 여기 걸렸어 여기 수정초 터트림 꺼내줘 왜냐면 인원이 하나 많아서 툭 쳐서 꺼내서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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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듯 줄듯 바텀 밀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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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여기 좀 다 있어요 여기도 여기 텔텔텔 말자부터 말자부터 말자 카시카시 카시카시카시 카시카시카시 아 어 어 어 쌍독니? 좀 더 좀 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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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거 같은데 이득이 이득이야 이득 펠도 뺐어 펠도 뺐어 미드 미드바텀 네명이 넷 미드가 한명 플레드님 미드 나머지 넷 바럼 바럼 깨고 거기다가 전령 풀게요 네 바럼 네 바럼 바럼 깨주세 4명 바럼 아 근데 이거 바론이 위긴 한데 낙지 낙지 누가 먹었지? 뭐 탑미드로 해야되 는거 같긴 자 미드 여기 하나 밀고 탑 올라갈게요 네 미드에 3명 이거 전령 풀어야되는거 같애 지금 시간이 비결아 좀만 뒤로 좀만 뒤로 동시에 동시에 미드에 3명 미드에 4명 미드에 3명 미드에 3명 아래 바텀 뺐어 거기 바텀는 3명인데? 어 어 나어떻해 플레이버 조금만 조금만 거기 거기 지금 잠깐만 없어 사람이 없어 수가 앞부터 그럼 이제 탑 믿어? 제가 탑 갈게요 다음 목표는 바론 시야 점검 뭐야 이거? 미쳤는데? 오 나도 감 오우 말자 올라오고 살짝만 느려지게 궁 빠짐 궁 빠짐 발원 치죠? 둘 죽었어요 둘 죽었어요 발원 치죠 뭐야 뭐야 둘이 빠르다 세주 세주 궁도 빠짐 물게요 네 세주 추적합니다 밑으로 이거 당겨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집 가야돼 우리 탑 많이 썼어요 뭐야 욕심내면 들어갈게요 안 끝나 싸움에 안 끝나 무안 싸움 무한 싸움 집 이제 집 이제 집 용도 나왔네 용먹으라죠 공부 전사 적금 아이템 사왔어야 되는데 저 궁이 없거든요 네 레오나만 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쪽 인원이 좋긴 한데 네 빼서 하죠 요기까지만 안 빼지거든요 대지웅이라서 근데 저희 그 불리하긴 해요 지금 이거 빠질게 빠져? 얼었어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궁이 없어 저쪽 궁은 다 떼뜨려 지금 웬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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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만 죽이면 스타만 죽이면 신나는데 여기 다 딸피 다 딸피 다 딸피 웬박 보여주나? 오케이 미드 긁죠 이민 아군이 당했습니다 집에 갔다 가야지 집 가면 안되지만 아무도 없어 안 디디 이거 밀고 가야지 라일부턴 그만 밀고 가야지 아무것도 못해 어딜 가요 미니언이 무서워서? 다 죽었어 다 없잖아 지금 다 죽을 줄 몰랐어 다 죽을 줄 몰랐어 다 죽을 줄 몰랐어 타워 하나 더 타워 하나 더 오케이 하나는 살짝 욕싱인데 억제기는 좀 오버 같긴 한데 저 갈게요 아 클리드 왔네 어깨기 치고 익스프레스 타고 나갑시다 금마 끝까지 가는거죠 뭐 빠바바밤 오케이 이렇게 하나 먹고 쎄전 옆으로 와요 여기 쎄전 옆에 있어요 아 나 익스프레스 탈래 와 개빠르다 좋아좋아 그러면은 바론이 좀더 앞이니까 미드 탑? 탑을 4명하고 미드.. 어 근데 미드는 자동으로 밀리지 않아요? 맞아요 자동으로 밀리죠 원래 틀리는 사람이 일라인을 가는게 맞아요 쎄주아니 비토르가 지금 탑 가면 좋긴 한데 지금 포였으니까 바텀 가죠 쎄주아니 이거 뭐야 이거 세주 뭐야 이거 가 볼죠 이거? 세주 뭐야 이거 세주는 세주입니다 오 간다 그가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스킬샷 스킬샷 이슈 동기용 듣고 있죠 어디야 뒤에서 뒤에서 어? 어? 어 얘네 들어온다 앞라인부터 앞라인부터 어 뒤에 뒤에 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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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죽어 피읍하세요 피읍하세요 피읍하면 돼 어 여기서 한 번 더 가 저쪽 미드 막아야 돼가지고 우리 밀면 될 것 같은데 어 카쉴 카쉴 나 좀 벌어 저기 공사 빠졌고 이게 뭐 이거 더 길어주면 안 돼요 더 길어주면 안 돼요 성공이 안 돼요 제가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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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뺨 공뺨 자 50초야 바로 4줄 죄송 가자 가자 원방님 탑쪽으로 미드탑 할거에요 미드탑 아 이거 원방님 왜 흡혈이 없는데 도랑카를 파네 전 도랑카를 안삽니다 도랑카를 안산다고? 흡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은 피의 맛 찍어요? 피의 맛 또 안찍었는데 저 그런거 안찍습니 좋아요 탑 이거 30초 그런걸 찍어야되나 오 뭐야 누가 있어 0 0도 50초 흡혈이 1%라도 있어야 때리면서 피가 차거든요 그럼 저 가야되겠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희바라기 가야되겠다 이거 저 궁 있어가지고 어 이거 뭐야 여기 걸을게요 아래 아래 넌쿨잭 둘러온 당신 뒤에 세주 발언하고 끝내는게 어때요? 계속 된다 된다 슈퍼 괴 슈퍼 슈퍼 위쪽? 위부터 위부터? 위부터 위부터 위 위? 싱싱이 있는데 싱싱이.. 싱싱이 무슨 桪이 무시 아래꺼 무시하면 싱싱이 잡아드립 보너스 싱싱이 못잡음 징크스 보여주나나? 아 징크스 승리를 택함 아 좋아 아 웃음길 쫙 뺐더니 아 이게 뺐더니 또 잔인해지잖아 아 웃겨주기 어렵네 오공 하지 말걸 내가 오공 해가지고 아 웃겼어야 되는데 5대0 해가지고 근데 자칫 웃길 뻔 자칫 웃겨줄 뻔 웃길 위기는 좀 있었어요 옮기겠습니다 웃길 뻔함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시읗 야 슬릭 사슬릭 다시 들어왔네 사슬릭 끼고 합니까? 사슬릭 초대 클레드 뭡니까 클레드 뭡니까 화났어 클레드 뭡니까 화났어 클레드 뭡니까 뭐에요 미학원 1등이다 무슨 끼 빼라고 해서 저는 미션이 하달돼서 형님 말이라 들어야 됩니다 와 클레드 진짜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 담백한 클레드다 이보다 잘 할 수가 없다 손주를 받아줘야 되는데 악몽이다 악몽이다 저 제접 한번만 하고 올게요 캠이 이상해져가지고 네? 아니면 관전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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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응 빠당 빠당하네요 오 샷슬릭 들어옴 최하 화장실점 오 샷슬릭 캐리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는 관전으로 예 다들 수고하십시오 제가 빠지고 예 제가 빠지고 예 곽튀구가 예 수고하십시오 눈이 감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디스컷 어떻게 나가는거야 뭘 눌러나가지지 이게 오른쪽 밑에 수고하기버튼 수고하기버튼 저 오른쪽으로 넘어갈까요? 아 저 저기 수고하셨는데 뭐하는거에요? 정골수님 뭔소리에요 이거 들리세요? 네 저요? 라이트 없어서 편의점에서 수고하기를 뛰어가서 한대 펴고 있습니다 아아 무슨 트랩바 소리야? 아 아 디스코드 핸드폰 디스코드 진짜 진심이구나 계속 계속 핸드폰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 아 아 뭐 쿨척쿨척 소리 나가지고 뭔가 있어요 쿨척쿨척 무서웠어요 아 그래서 빤나 나올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될까요? 지금 들어가면 될까요? 예 예 접어 접어 너 원빵님 저주하는 소린줄 알았어 자꾸 주승같은건줄 흠척쿨척 흠척쿨척 좋았습니다 고하나염? 고하나염 교 교 저 뭐 안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 내가 방장이라 시작 눌러요? 그 네 그 일단은 준빈님이 탑 간다고? 제가 정글 갈게요 저 정글 탑가도 되긴 해요 저 일단 오른쪽 가서 정리할까요? 리대 갈까요 그냥? 저거 다 돼요 원딜로 돼요 일단은 그 오른쪽 팀 보이세요? 디코에 오른쪽 팀 네네 네 누르실게요 네 네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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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갈사람들 가세요 준빈꾼 내려가고 플래급이 예요? 저분이? 꽤 하는걸로 알고 있고 리신 장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리신 밴 해야겠네요? 네 리신 밴하고 암흐무 밴하고 카직스도 한다는데? 카직스 예고도 잘한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탑으로 올 것 같거든요 전국진이 라인을 못 오니까 그럼 리신만 하죠 네 리신이랑 오해는 하지마 리신? 암흐무? 암흐무 카직스? 암흐무를 제가 가져갈게요 아 그거 그것도 괜찮다 우리가 선팩이니까요 케인 케인 밴? 케인 네 케인 밴도 좋아요 케인이랑 뭐였더라? 자르반? 아 아니면 뭐 직스나 밤바 미드 해도 되고 근데 저기가 라인 다 바꿔갖고 오면은 의미 없긴 한데 제일 그냥 까다로운 챔피언을 밴하는게 좋은데 우리 직스 대체 안돼 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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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 Karis 망했을까 .. 차가운 에게 수상 포토 좌우 다 App App 퓽 몰랐어 케일 한번 할까요? 케일? 위에서 시켜주긴 해야되면 할려면 제가 케일 잡아줘 케일 한번 가죠? 그러면 좀 밀려도 케일 키우면 역전 되니까 그리고 저거 적이네 한준오네 탑 아 그러네 야 원딜에 지금 저걸 다 걸었네? 근데 뭐 한준오 아니고 다른 분이 줄 수 있어 밤바도 다리우쌍 밤바도 다리우쌍 밤바도 다리우쌍 밤바도 다리우쌍 밤바도 다리우쌍 포그모다 케일 뽑아주세요 원박 케일 뽑아주세요 원박 곽지부님 원딜 그럼 저 칙박이 형 저 징클스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음... 어 그러면 그냥 내가 저거 했으면 되는데 그러게 징크스 지금 픽해요?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스왑을 하면 이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아 네 일단 할게요 아 아마 그거 때문인 걸로 예상돼 그거 말고는 똑같거든 한계는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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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마오카이 지금 괜찮거든요 마오카이 좋아요 딴딴딴 대신에 탑은 오시면 안되고 헉 정국진이다 리치 아 바텀 깨부실라 그러네 바텀을 이기겠다 그러면은 정골숲이 어딜가지? 정골숲 서폿 어? 정골숲 어디가냐? 저거 블리츠 정글 정국진 블리츠일텐데 죽진인데? 미드 올라나보다 정골숲 아니 코그모를 제가 하잖아 정골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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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그모를 이렇게 정골숲이 코그모를 아 진짜야? 아니 뭐 미드를 몇 개를 배내 그럼 샤슬링이 미드야? 아니네 샤슬링이 정글이고 미드가 반바인드 카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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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두려워 아니 정골숲 원딜은 이길 수 있잖아요 우원방님 정골숲 원딜 은근히 그 꾸겼눈 딜 잘 쳐요? 은근히 이게 딜을 안 보고 해가지고 진짜 무서워 기어리랑 비슷한 스타일이야 좀 맞아 완전히 그냥 들이대는 스타일 그럼 기어리 형 들이대는 거 하겠다 미드에서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들이야 백스 하나 남겨놨네 백스 좋잖아 뭐지? 백스 밤바가 분리칠 수도 있겠다 비에고 밴 할까요? 아 비에고 좋다 밤바가 밤바가 저 저 뭐지? 비에고 밴 비에고 밴 밤바가 블리츠고 미드에 샤슬릭 정글에 그 누구야 정국진님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블리츠가 정국진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요 거의 거의 그 한 90%? 네 샤슬릭이 정글 갈려고 다 라인 꼬은 거 같은데 진심으로 하려고 어 밤바다 미드 아 그러네요 베이 베이가도 대처 잘 안되긴 하네 베이가 짜증나는데 익숙한거 하자 뭐하실래요? 직각형 저요? 마오 어 마오카이 마오카이 그냥 항상 나쁘지 않아요 마오카이 주세요 아니면 녹 녹터는 그거 거기에 막혀요 베이가 W 키고 들어가면 되긴 하거든요 네 형님 주세요 마오카이로 주세요 마오카이로 주세요 메오 메오카이 야 곽준빈이 뭘 하려나 비에고 어 배냈네 우 어어 진짜 보기 힘든 아 양악 하는 거 하네 호오 어 보기 힘든 정글 야 아... 양악하는거 하네 궁... 궁 뺏기면 좀... 근데 왜 갑자기 티옷... 아 저기 저기 빠니버튼님 나가셨구나 네 된거죠? 저희? 다 사일러스... 사일러스 궁 뺏을만한게 암흥우... 와우카이... 케일 어이구 강타가 안들어져... 아 왜이래 아우씨 뷔패네 신났지 뭐 암흥우 궁... 들어가면 이제 사망이 방타가 안들어짐 아 미쳤나봐 이거 오늘 어? 닫지할까요? 잠깐만요 해보고 OPGG를 꺼야되는거 아닌가 아 이게 이거를 스왑을 하면은 이게 좀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거 같애 쟤 오케이 됐나? 아... 짜증 다시 하자 아 죄송 이거 저는 이거 라인 스왑을 가능하면 안하면 좀 편리할거 같긴해요 고고 아 왜이래 아 왜이래 허허 비겁함일 뿐 싸스 인정된 중 블리츠랑 튀나봐요? 모르겠어요 아 이거 하여튼 스왑이 뭐가 문제가 있어 지금 블리츠때문인지 아 뭐였지? 아 마오카이 블리츠때문 브라우우 어 뭐야 페일 뭐야 선국진식 도발 Может ish 저 이길 수 있죠? 예 뭐.. 까봐야겠죠? 사일로스만 안 보면 리신은 아까 안봤으니까 봤나? 아 사일로스 봤구나 뭐 하나씩 다 하네 2분전인데 기억을 못해 베이가랑 사일러스가 크면은 저는 딜하기 좀 어려워져서 그것만 아니면 두 명이 제일 클 확률이 있는 사람이에요 직증이랑 사건의 지평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케일이 6랩 전에 다리우스를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잔인하게요? 케일이 고속도로를 내야죠 고속도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탑은 나보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니까 1대1로 바람이 좋지 않을까요? 엠은무가 좀 아 그니까 1대1로 1대1로 탑이요? 2대1로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 한팀장 아 또 이런다 미쳐버리겠다 아 짜증 왜 그러지? 10만6천점 샤슬릭 사일러스 왜 그러지? 아는 분 안 계신가? 시청자 중에 분명히 아는 분이시죠 갑자기 무조건 전체 화면으로만 시작된 창모드였는데 나 탑이 그 안 간다는 거지 정글이? 컷 응? 네? 무슨 말이야? 아니 아니 그냥 1대1 한다는 거 아니야? 서로 그런 건 아닌데 갱 찾아 안하면 된다 이거지 오 다 온다 다 온다 쭉 빠지세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 봤네? 이거 당해주시면 안 돼요 말도 있어요 쭉 그리고 나갈 것 같은데? 하하 참 멤버 하나 바뀌었다고 저렇게 호방해지나 흥 출력하네? 탑 가네? 탑은 탑은 가야지 뭔가 뭐 여기 와드 바뀌었어요 저희? 몰라요 아 그래요? 우리가 빠지고 나서 간거라 여기 아직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에 있을 것 같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있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네? 사이리 먹었어 지성 저 레드도 얘네가 먹어 어 나 이거 그러면은 할 게 없는데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어떡하냐? 아 아 저기 오는 거 봐 저거 어 나이스 아 저기 오는 거 봐 저거 뭐지? 틀갱 우리 받아먹죠 우리 받아먹죠 와 왜저래 사일러스톱 갱만 안 당해주면은 정글링은 느려가지고 되거든요? 근데 갱갱갱으로 할거에요 아마 죽을 수 없는데 이 미드 이제 미드 조셔 저쪽 이제 2렙 될 거 같은데 우리가 2렙인데 사일러스가 경험심 먹어져 음 그렇구나 우리 미니언 많은데 어 왜 이렇게 안 때려 오케 미드 조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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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나이스 이거 바텀에서 이겨줘야 된다 오늘 신나는 팔이 나고 어 아 죽었어? 아 그거 저거 응 근데 어쩔 수 없어 저건 아 왜 저러니 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샷슬링 파터 샷슬링 파터 나한테 온 자 왜 저러니 쟤 방금 짜증연기가 지대네 음 Strength 근데 우리 이게 미니언이 많아가지고 아까 이긴거라 그런거 한 번씩 뒤에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려나 fab 되겠다 해서 밖으로 나와야해요 밀리는 라인 밀리는 라인 어차피 감사합니다. 굴려 볼게요 요 안쪽으로 해서 오케이 밀리는 라인 블리 지금 땡기는 것만 잘 보세요 살 탑 살 탑 저 만화를 많이 써가지고 잠깐만요 저 이거 거북이만 먹고 바텀 하시죠 네 괜찮아요? 네 잠깐만 이거 안 먹으면 성장이 어 근데 사이즈 원래 정글링 되게 느린데 엄청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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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사이즈 미드 가자 오 뭐야 나 왜 일로 절로 가 가는 중 아 좀만 있다 지금 가는 중 아니 땡겨졌어 가는 중 오케 가는 중 가는 중 안되나? 고고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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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돼요 저 호응 돼요 네? 그래? 전멸로 들어가 전멸로 신나 신나 또 온다 이제 또 온다 이제 또 온다 이제 갑시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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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화를 화를 내요 이거 먹어 그믄 안 갈거면 먹고 갈거면 먹지버려 자 한번 보죠 호구멍 دا 바텀 바텀 여기 돌거 북쪽 얼마 전이었어요? 아 10초? 지금 10초 전? 5초 전? 오케오케 방금 방금 블리치동 괜찮아지 코금 한번 볼게요 나 두캠프 남았어요 6렙 좀만 버텨주세요 살지는 중 샷슬릭 전멸 사엘바텀 냉정하게 생각하면 살진 않아 그렇게 많이 살리나는데 근데 징크스가 킬 먹었고 좋은데? 근데 너무 많이 커가지고 사실 이거 안보인다? 용하고 있을수도 있어 용 안먹고있음 여깄다 갈게 계속 가 계속 가 절멸 빠지 아래간다 아래간다 다간다 됐어 이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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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환박 빠져 백스 가고있거든? 백스 가고있거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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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는데 저 죽었는데? 공있는데 우리 둘다 공있는데 안돼 하세요 고맙하세요 해보세요 같이 올라오네 잡을까? 할거야 잡을까? 어 가자 밤바로 가자 형 이거 가고 어 가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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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차스빅도 차스빅도 아 내군 뺏김 내군 뺏김 엉컴이지 밤바 잘했어 굿굿굿 뺄수있냐? 글리츠 전멸 빠짐 오 뺄수있다 쭉쭉쭉 뺄수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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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전멸 빠졌어 나이스 유효해 이거 탑 라인 당겨지는 라인이거든요 네 요거 그러면 눈치보다 올라갈게 근데 쟤도 그 궁있거든요 사일러스도 오케이 지금 이거 할거 땡기려고 하는거죠 사일러스 썼는데 대자연에 맞고 대자연에 맞고 대자연에 맞고 썼어? 아 오케이 오케이 굿 좋아 사일러스 내려온다 아니면 여기 가보셔도 돼요 아니 근데 탑하고 전령하는게 제일 베스트일거 같아 오케이 저쪽 용보네요 사일러스 집에 가는거 같은데 땡기기 땡겨지기 땡겨지기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근데 와드가 있다 바텀이 욕먹고 있을듯 네 그러면 전령 칠게요 하고 있나 확인은 안되죠? 확인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나 아까 땡기는 아 여기 와드 와드 했다 숨어있다가 한번 보죠 숨어있다가 미드가 주도권이 미드 라인 밀어주시면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 오세요 우리 6렙 아 이게 시야가 안보이니까 다이브? 안되요 다이브 안되요 아우 더 까야되요 3분의 1도 그럼 이거 전령은 깔아줄게 네 얼른 굴리고 네 바드가 있네 여기 베이가 올라가네 어 베이가 아아 여기 여기 샤슬릭 여기 딸피 어 샤슬릭 오케이 빠져야돼 빠져야돼 아 잠깐만 어 안맞았다 쪼끄만 뒤로 다 왔다 한 탐만 살았으면 됐는데 오 뭐야 코그모 5킬 뭐야 어 너무 아까운데 하지 말걸 그냥 클걸 치감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아 믿음이야 집에 간거 같긴 한데 일단 찍었어요 큐열아 여기다 전령 풀게 대포라인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또 왔어 미드 빌려 미드 빌려 버텨봐 들어가면 안되겠다 죄송 내 잘못이야 왜 저래? 왜 저러는거야 클리치가 계속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 안들어갈게 나 안들어갈게 말도 안돼 어 그거 왜 싸웠어 여기 여기 얘 불 떠가지고 개 펴는데 저거 한 방엔 없네 아 얘네 용하나? 넌 허리 어딘와 도와주도 허리 앗 하 어 어 그녁 뭐 넌 빠져있죠 그냥 파일이 안보여요 한번 볼게요 쌀 탑? 나이스 바텀 쌀 여기 탑에 붙는 중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다 정글 나가는 중 미드 조심 미드 조심 싸일이 어딘지 모르니까 덜을 못 가겠어 어 내 궁 가져가네 여기까지 와서 싸일 내려와 내 궁 가져갔어 백스 궁은 가져갔대요 아시는 걸로 가져갔네 전령 1분 싸일 저기 여기 사일 저기 여기 여기있다 깨 아니 저기 마나가 왜 안들지 나 탑 갈게요 깰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탑이라고 얘기해줬어요? 이거 그냥 궁 쓰고 다이브 하죠 지금? 여기 한번 갈까요? 나 전령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사일러스 올건데 전령으로 가요? 네 전령 저거 좀 갈게요 이거 이거 그것만 피하면 돼요? 아이고 근데 이거 따이브 당하는데? 빠지죠 샤슬릭 도움 바텀 나 전령 할게 그럼 그럼 저도 내려가줄게요 바텀에 있어? 샤슬릭? 네 샤슬릭 보임 아 그러면은 전령 10초 남긴 했네요 샤슬릭 올라갔다 아이씨 좀 멀어요 좀 멀어요 빠졌어 빠졌어 반대편 전작 여기 호그 모드 올라가요 그거 먹어요 저...전령 먹어요 멀티 지금 못해 데이같아? 전령 안 먹어요? 지금 못해 왜왜 전령 제가 치고 여기올라왔어 같이해야 돼 나 혼자는 못 먹어 사일러스 되게 세 지금 아니 아까 사일러스 바텀 했었지 아니 그때 15초였어 전령이 아까 그거 할 때 가자 어 찬멸 빠짐 어 젠장 잡어? 잡어? 사일이 있어요 위에 내려오고 있어 사일 이거 빨리 잡아야 돼요 사일 올라와요 저도 탑 갈게요 사일이 한번 뒷부빙 해줘가지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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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네 아이고 한줄이다 한줄 아이고 나도 죽겠다 아래로 온다 아아 까비 우원박이 미드하고 백스가 탑 해야 되지 않나? 내가 탑해? 탑 써? 아 근데 너가 그게 점화네? 이거 점화야? 원래 점화야 어 그러면 아래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우브젝트 30초라서 텔 있는 사람이 탑 가야돼 이거 깨지니까 이거 한번 맞춰 내가 미드도 털를 미드도 털를 미드도 왜 이렇게 여기 여기 아타 아타주는데? 이거 이거 되려나? 아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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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병관아 뒤로 아 안되겠다 저 위에 베이가 오고 헤헤헤헤헤 늦었어 늦었어 아 까비 레이가가 오고있지 스태 있었는데 이거 오우 뒤질걸 봐야되는데 이거 간다 보자 너무 순식까지 가 가 가 아 아 아이고 또 온다 또 와 아이고 계속 갑갑이다 저 너무 우리 그 라인을 고정해야될 것 같아 미드에 원딜 고정해야될 것 같아 네 지금 우왕좌왕을 우왕좌왕을 용은 안치고 안 밀렸으면 됐어요 괜찮아요 전령 미드 쪽에 풀었고 용 친다 미드 빌죠 미드 빌죠 오케이 미드 빌죠 미드 타워 먹죠 먹는다 미드 타워 자동으로 먹고 미드 타워 자동으로 먹고 먹었어 상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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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저거 치아치 했습니까 도착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아 저 집갈게요 집 집 surface 저 레드 드셔도 돼요 이제 그 두 개씩 나고 시간 될 때 뭐 터뜨렸다 여기 불츄 드럼 어디 여기 들어왔어 다시 나가 얘네 바론쪽 가나 여기로 다 들어왔어요 바론쪽 시야하러 같이 가요 디어리 형 바텀 밀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와드를 하나 깔아 놔야지 거기 갈 수 있거든요 우리 미드 타워가 없어가지고 미드에 보이면 들어가죠 우리 보이면 어이씨 빨리 먹어 바론 먹었네 이게 혼자 들어갈 수가 없어 어 여기 싸운다 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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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땡겨버려 어떻게 된거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조졌네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저건 좀 맞췄다 궁이다 나이스 저 패디가 나이스 가자 오케이 아무 모공이야 지금 아비 저도 치감 하나 갈게요 네 용 2분 저 치갓다움 골치가 던져줬다 샷슬링 샷슬링만 잡으면 되는데 샷슬링만 잡으면 되는데 베이가 한번 볼게요 어휴 안 되네 여기 불츄 불츄 여기 들어와있어 ,X 되나 갑니다 아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맞췄어 아 이거 잡았어야 했는데 한방이야 한방 조심해야해 한방이야 아 저 스킨 진짜 아후 터진다 까비 한 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싸일 가요 욕 나온다 싸일 어디 있었어 마지막에 집에 갔어요 싸일 지금 풀 빠졌거든요 용 14초인데 가능한가요 저는 갈 수 있어요 나도 그냥 갈게 저 공이 25초 싸일 싸일 먹는다 바로 먹는다 저쪽 아니네 싸일 저쪽이네 갈까요? 어 아씨 어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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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용 주는게 나 용 주는게 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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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삼용 삼용 괜찮아 삼용 사용 아니야 괜찮은게 더 더 참읍시다 혼자 들어왔는데 이거 혼자 와 여기 이런거 던져주는 이런거 던져주는거 차슬릭 근처에 없어요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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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터진네 그냥 차슬릭이 들어와서 때리면 터져 아 차슬릭 언제 일로 왔어 우리가 지금 니트로 돌아왔어요 니트로 이거 죽으면 끝나요? 니트로 니트로 죽으면 안돼요? 이거 쉽지 않은데? 날아와서 혼자 탔다 한.. 한번도 못잡았어 한번도 못잡았어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네 우리가 너무 잘한다 축구를 잘하는 걸로 어 너무 잘해 라인을 라인을 우리가 따도 보이지 않는 그걸 그 못해 왜냐면은 와드박으로 가도 죽고 뭐해도 죽고 어 너무 힘들어 그니까 라인을 이기고 푸쉬를 못함 언제 올 줄 몰라 무서워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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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빤하죠? 어? 끓어오르나요? 열받는데 하하하하 다리우스 데미지 좀 인상적이긴 하다 일천 무슨 날짜 같은데요? 거의 저는 이제 안전 누구 생일이죠? 안전하고 왔습니다 다리우스가 제일 잘했어요 맞아요 다리우스님이 탑 박아주셔서 제가 탑을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긴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오는데 족족 오는 족족 다 당황 바텀이 맛있었어? 어? 바텀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건 진짜 그 말인데 진짜 맛있다고 해놓으셨는데 바텀이 오는 족족 다 당했어 진짜 계속 바텀 맛집이라고 바텀 가야된다고 바텀이 맛집이긴 했어 바텀이 맛집이긴 했어 아니 진짜 맛집이었어 그니까 이게 바텀이 진짜 예술이 뭐 예술적인 게 뭐냐면 샤슬릭이 없을 때도 포지션이 물기 딱 좋게 있고 있을 때도 물기 딱 좋게 있어 구분을 못하겠어 근처에 샤슬릭이 있다 없다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너무 똑같애 그 연기가 완벽했어요 저희 팀에 어 변화구랑 직구의 폼이 똑같애 이거 그대로 하나요? 이거 게임 딱 맞게임? 맞게임 딱 그대로 맞게임 하시죠 공원 박 수빈님 왼쪽으로 오셔야 돼요 공원 박 수빈님 왼쪽으로 오셔야 돼요 네 관장 갔다가 꿈쩍 꿈쩍 그만해주세요 꼭 그 제가 송글 하지말까요? 돌상 라인으로 와도 터질 것 같애 라인은 안가요 저 라인 할 줄 몰라요 음 그래요? 그럼 라인으로 가면 되겠다 좋았다 라인 보내야겠다 라인 보내야겠다 시작하죠? 네 그 디코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흠흠 뱀은 뭐 할까요 우리 네? 뱀은 뭐 할까요? 뱀은 정글 안 간다고 하니까 라인 간다고 하니까 깔 것 같은데 저기 라인 가면 사일러스 미드 오면 내가 딩고하면 사일러스 쉽게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아 미드 스타일? 쉽게 잡을 수 있는 거 맞죠? 어? 뭐야? 미드를 올려나? 뭐 밴 할까요? 아모무? 정글로 아모무 할 거야? 응 아모무 저쪽이 먼저 내 뱀 해야 돼 아모무 밴 할 수 아모무 케이는 밴 해야 돼 알았어 직스냐 베이가냐 직스냐 베이가냐 케인을 풀고 직스 베이간 어때요? 케인을 풀기? 케인 그거 몸속으로 들어가면 마이큐처럼 대처가 안 돼요 오케이 베이가가 더 짜증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직스도 짜증 미드 라이너가 정해야 될지? 아니 베이가 아까 별거 아니었어 아 그래요? 그 계속 왔다갔다 해가지고 사일러스 때문에 그렇지 직스밴합니까? 직스밴합니까? 직스밴하자 네 직스밴합니 직스밴하자 근데 막 라인 리신 할 수도 있어 막 이거 다 보고 골라볼게요 타오면 피오라 괜찮아요? 허허 드레쉬 한준호가 바텀이겠네 원딜 미드로 올 수도 있잖아요 미드로 안 오는데요? 패슬릭이요? 네 미드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아 밤바가 탑도 되는데 트타 미드인가? 아뇨 트타 원딜입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흐흫 그렇다면 그럼 뭐 자주 하는 뭐 리신 비에고 이런 거 뭐 밴 할까요? 라인 배이가? 그래요? 배이가 배이가 밴 배이가 리신 할게 아니면 싸일러스를 밴하던가 사일이 더 날듯? 왜냐면 사일러스가 아 근데 리신도 피읍을 하긴 해 근데 리신은 5대1은 안되는데 사일러스는 5대1도 돼서 날 영원히 가둘 수는 없을 거다 창 창 창 창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오오공 음 응? 직발경님 어렵다 그죠? 오피? 오피는 빡셀 것 같아 근데 이러면 자르반이 되게 카정 엄청 들어오거든 이게 대처 같아 피오라 탑이네? 피오라 어 아까 피오라 한다는 정보 피오라 맞네요 피오라 어? 심지 뭐여? 저거 밤바 어? 미드피즈? 어? 미드피즈? 피오라 하겠다 히힛 나왔다 히힛 초반에 이거 힘들지 않나? 괜찮아요? 저요? 응 음.. 뭐 안 싸우면 되죠 뭐 라인전 상승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 저 피오 아 저 피저도 몰라 난데 그것만 안 맞으면 돼 궁 상어? 응 궁이 상어인가요? 네, 궁 아래 먹이 미끼 뿌리면 올라오는 거 피오라도 8만 9천원 필탈지 이리 가나요? 가 안가? 음, 가자! 우리도 가자 미드로 가자 미드로 아까 1킬 주고 시작했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어? 뭐야 이거 어? 우리 싸먹을까?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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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안 맞았어 홍이 안 맞았어 다시 안 맞았어 홍이 홍이 안 될 것 같은데 1킬 주고 시작했네 또 1킬 줬네 또 내가 줬네 괜찮아 바텀이야 아 근데 한 주노트 타 별자이지 역버프할게요 역버프 앞으로 한번 알아봐 가방 니 창고나라 꽃 창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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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딱 하나까지만 빨리 먹고 막 타치세요 리쉬하고 왔나요? 리쉬 해준지 안해준지 모르겠어요 지금 피나 만화상태 만화가 꽉 차있어가지고 늦게 오긴 함 그래서 확실한건 아닌 우리 2랩 2랩 먼저 달아요 자 앞으로 오면서 앞으로 오면서 2랩 오케이 이 정도 또 갈게요 오케이 잠멸 빠짐 자르반 아래 미드 미드 자르반 미드 나이스 콜 나이스 근데 와줘야돼 와줘야돼 기어라 가고 있는데 가면 티 나지 않을까? 이거 쳐야돼 이거 아래도 도망가 자르반 다이빙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어이씨 이거 불편한데? 어이씨 이거 불편한데? 이거 쓰레쉬 한테 안낚이게만 해보세요 저 미드 갈게요 반대 라인 서주면은 아래쪽으로 피즈가 무병하자 고고 잘 빨았다 아씨 아아 괜찮아 전멸 빠쓰 저 내려갈게요 쓰레쉬 부시 안에 있어요 네 이거 미니언 많으니까 빠지죠 차르반 탑 가는중 이거 왕 제가 먹고 옆으로? 이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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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가 볼 수 있는거 아 안겟네 안겟네 아 오케이 안 보인? 어 맞다 간거 같은데? 갔네 집 가죠 우리도 네 여기까지 밀고 갈까요? 라인 밀리니까 여기 와드 한 번 바꿔갈게요 라인 밀리니까 여기 와드 한 번 바꿔갈게요 마나가 없네 빅토르가 마나가 없네 빅토르가 여기 오 가죠 가죠 트타 노를께요 자 차르반 여기까지 차르반 전멸까지 차르반 전멸까지 차르반 전멸까지 피즈 왔다 피즈 피즈 패면 되는데 자리 피즈 아까 저기 개피였는데 뒤 까비 가지마 가지마 아아아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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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패면 되는게 아니 상황이 이제 끝난거여가지고 어허허허허허허 우리가 아까 놓친 거였가지고 까비 것 아니에요 하르반 집갔어 자르만 집 갔어 자르만 집 갔어 아아 까비 까비 나 이제 한 캠프 남았어 이기네 어? 안갔네? 어 왜 안갔어 미드 갈게 기어라 궁 한번 쓸게 피즈쿡 그 전멸 없잖아요 아씨 어? 걸린거 걸렸다 됐다 묶어 묶어 아 오케이 나이스 아 저 집에 가 집에 가 까비 잠깐만 여기 트타가 트타 한번 보죠 아이씨 안되네 서로 스킬샷 봐 저 궁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와드 트타 피 없어서 가야되요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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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이거 밀어 이거 밀어 이거 밀어 팍팍 밀어 자르만 믿으니까 이게 이게 탑을 밀어야 얘네가 압박을 느끼는데 라인만 딱 집어넣고 값이 대자 갑시대자 네 여기 용했다 오른쪽 갈게 오른쪽 갈게 내려간다 다시 아 시누스가 너무 안먹을래요 아 아 지금 트타 피가 필요없고 까비 까비 다시 한번 볼게요 저 가는중 조금만 천천히 해도 돼요 막타만 잠깐만 조금만 이제 가도 될 듯 저 궁 궁 되거든요 네 와드 있나봐요 와드 있나봐 어디에 와드가 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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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 저도 갈게요 비드 자르반 한번 볼까요 세 명인데 3대3인데 네 아니 지금 싱크스는 오지말고 자르반 다시 내려가 전멸 빠졌고 피즈 나이스 자르반 미드에 있고 두 와드 지워볼게 여기 와드네 탑 가는중입니다 탑 가는중입니다 자르반이 있죠 아 근데 여기 와드가 있다 와드 일단 지울게 와드 좀전처럼 들어왔으면 그냥 와드 있던말던 오셔도 할만했을거 같아 자 볼게요 아 그냥 마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씨 이거 어디고 지금 와줄 수 있나요 네 가네 좀 좀 멀고 궁은 없어요 저 뺄 수 있나 아 제가 아 여기까지 어 에이 아이씨 자고 있었잖아 근데 자르반도 있거든 아 아 아 자꾸 한틱씩 남네 저 들어갈게 이거 들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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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이렇게 쫓아낸다며 먹죠 자르반 다 갔네 여기 또 푸쉬하죠 여기 또 푸쉬하죠 쓰레쉬 이제 온다 쓰레쉬 와요 이제 빠지고 자 트타 한번 볼게요 피즈 내려온다 가죠 피즈 내려와요 어 집 가는 거 와 미치겠네 어디 갔지 피즈 밑으로 내려왔거든 여기로 먹으러 여기로 먹으러 여기 있네 난 낫길려고 했네 아 전멸 저 10초 있다가 궁 생기거든요 다텀에 한번 써볼게요 네 저희도 생겨요 오오 10초만 쓰레쉬 어떻게 알고 빼지 제가 들어가서 뺀거야 이거를 뭐라고 해야되지 이거하고 전령 갱 갱이 오니까 라인을 갱이 오니까 아 미치겠네 아 한대 자르반 오케이 올라갈게요 그냥 피오라 펼쳤어요 형 못 갑니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아 빠져야 돼 형 못 가요 저 커야 됩니다 안 오는 게 나을 언제 왔지 탑은 이겼네 탑은 이겼네 아 아 이리 가야 돼 스페이스 바다 와 스레쉬바드 스레쉬바드 전용쪽 한 번 밀 들었다가 차려반 오지받아 죄송 왜왜왜왜왜 점프 뛰으려돌려고 여기? 여기? 아.. 다 가셨네? 미드 타오로 타오로 타오로! 어 안 죽어? 아! 전령할게요 네 바텀을 어떻게 해야되지? 막아야죠 미드에 깔죠? 굿굿 제압 굿 미드에 깔죠 어? 아 뭐야 이거 키오라고 하네 궁? 궁쓰? 튼타 옆에서 궁 한번 써볼게 아 여기 여기 자르반 그쪽으로요 궁 궁 궁 궁 궁 마 궁 궁 궁 지금 써? 안팔리는데 alive 왔어 자기가 왔어 아니에요 그쪽이 거기 뒤에 있어 갈게요 예예예 어 여기 빼야 될거 같아 엉 오우 삐치삐치삐치 잡았다 오케이 신난다 신났다 안돼! 신났다가 아 왜 안죽어? 잘했는데 뭘 봐야지 그리고 마오쿵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는거 아시죠? 네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 있었어 내가 여기 있었고 여기까지도 되잖아요, 마흐공 아니 근데 타워 쪽으로 뺄 거 아니야 궁 쓰면은 그래서 안 될 줄 알고 안 썼어 용 1분입니다 용 1분? 근데 이거 미드 2차 그 진짜 한 틱이거든요 여기 아래 있어요 수정초 터뜨렸어요 지금 미드 방향으로 조심하세요 지금 못 갑니다 미드에 3명 피오라 꼬라 피 이거 볼 수 있어요 푸시세요 아 아 아 미드 미드 잡았다 어 피오라 여기 피오라, 제가 가볼게요 이거 뭐야 이거 바론 치죠? 예 빨리 쳐줘야되요 징크스 하루만 멀어요 다행히 다행히 사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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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틸 밑으로 가주세요 여기 네 우리 위로가고 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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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보라 갔네 안 돼 괜찮아 꼴좋지 마 나 뭐 있어 올라간다 공 없어? 젠크 쓰고 계속 가야 돼 내가 먹었네 다 내가 먹네 상관없어 여기 여기 캐시 보자 크리스 여기 왼쪽에 트타 왼쪽에 트타 여기 트타 웨이브 오면 탑 밀어 웨이브 오면 탑 밀어 크리스 여기 어? 어? 할거야? 어? 어? 제일 센 두명이 죽어가지고 이거 탑 밀어야겠는데 계속 자르반 탑이에요 자르반 탑 우리가 더 빨리 밀기 우리 바론있어요 자르반 바텀 우리가 더 빨리 밀기 피오라 나와요 이제 억제기 밀죠 어 이거 잡아 자르반 집 와야 돼 이러면 저 궁 있어요 저 궁 있어요 오면은 궁으로 물게요 이거 자르반이 나한테 걸거에요 빠지면서 빠지면서 우리 바론퍼프 이용해 근데 나는 못 빠져 아 아깝다 이거 거의 써야되는데 토르빅 사막 빠져야되요 징크스 어 어 케일은 왜 안돼요? 뭔소리 나 케일 살려줄래다가 이렇게 됐네 나 텔레포트 탔잖아요 바텀 밀릴까봐 아아 그건 안되는구나 여기 하세 갑자기 밀었고 나 케일한테 다 걸음 아 케일 근데 바론 남았다 몇분이야 아 씨바 저리있어 나이스 오케이 탑 밀리니까 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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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어요 방금 여기 우리 레드쪽 오케이 피오라 맞지 아까 밤바랑 있던 애 그럴거야 제가 바텀 1차를 밀고 싶거든요 여기 좀 봐주세요 네네 우리 여기 시야를 먹죠 여기 제가 피와 여기도 제가 할게요 네 자르반이다 이쪽으로 저한테 오시면 살려드릴 수 있어요 네 바텀 밀죠 이거 다 와야되요 네 자르반 오면 기어리형 거기다가 W 깔아주세요 위에 피오라 있어요 빠지세요 네 이거 밀거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가죠 빠지죠 미드로 갈까요 아예 빠지기 아예 빠졌다가 이거 용을 하죠 오케이 저쪽 사용이거든요 좋습니다 여기가 바텀 밀라 그러거든요 여기 시야 좋으니까 바텀이 있어야 돼 우리 이용을 하려면 바텀 라인이 시야를 밝혀줘야 됩니다 같이 와봐요 바텀쪽 탑에 3명 탑에 3명 피지 보이면 물을게요 여기가 물으면 됨 물으면 됨 샤슐리 이거 빠지고 응수 빠지고 조패 나이스 이러면 용 먹을듯 응 언박림 라인 하나 밀고 와요 다음 라인 여기 있어요 자르반 미드 자르반 밀고 바로 올라와요 네 피지 아래 저 이거 미드 밀고 갈게요 여기 시야 장악 좀 해주세요 요쪽 네 여기 여기 일자부시 그거 하는거 합은 맵도? 합 맵도요 미드 미세요 어 용 할거야 용 딴거 하지마 왜냐면 사용이라서 피지 아래 자르반 이제 와요 용부터 칠게요 꺼내지나 안 꺼내지지 대지용이라 그냥 치면 돼요 자르반 머니까 그 길로 그냥 잡혀 위로 올라와요 가론 20초에요 가론 20초에요 바로 바로 가론 가자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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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뒤에 피즈 뒤에 피즈 온다 뒤에 피즈 온다 네 위로 가는 척한다면 여기서 피즈 여기서 피즈 아 시바 걸려 나쿵 공 빠졌고 우리 피오라만 보면 될 것 같은데 피오라 어차피 한타임에서 그렇게 났어요 이게 뭐야 이거 가자 이거 나쿵 있어 나쿵 공간만 잘라는데 들어가 갑시다 이거부터 피로시부터 오케이 자 얘 잡고 쫓어 이쪽으로 와줘야지 우리 쪽으로 항상 어 우리 쪽으로 와야지 계속 도망가면은 못 살려줘 어 살려줘 이거 죽는데 이러면 피오라가 와 피오라 피오라 볼게 피오라 야 안 돼 우리 뚱뚱이 3명이라 우리 쪽으로 못 잡아야죠 일단 빠져야돼요 식사병은 살아야돼 아 못살거 같아 그니까 원방이 쫄지 말고 내 옆에 있어요 그래야 궁을 걸어줄 수 있어 계속 도망가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 relax 까비 까비 음 음 뭐 가야지 근데 어차피 우리 바로 나와가지고 용도 우리가 먹었고 나 템을 먹어야 되나 바로 못 갈고 이거 발원쪽으로 이거 아론 해보죠 이거 지하? 아론 해야 될 거 같애 저거 바텀은 빅토르가 먹다가 왔어야 되는 거긴 하네 일단은 바론 갈게 흑타 멀긴 멀어서 어? 피오라 집 가면 하자 앗 집 보내고 바론에쯤은 됐을 거 같애 미드 밀고 시하자 시하 이게 있어가지고 지금 궁 있네요 마오 궁 있으니까 징징이 여기 있네요 묘목 더 깔고 미드 밀고 미드 밀자 일자부시 지금 렌즈 돌렸나요? 여기 저는 못 돌려 파론 갈까요? 안 보여 위치 위치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온다 어? 피오라 아래다 아론 치자 다르반 여기 이거 그냥 치죠 억제기 좀 치죠 바로 쳤어요 억제기 좀 치죠 그냥 피오라 저거 내가 봤던 그릇인데 저거 내가 봤던 그릇인데 뺏기면 안 돼요? 피오라 저 피오라 해야 돼 피오라 막아야돼 피오라 피오라 막아야됨 피오라 집에 못가게 막으니까 어? 아 바론 둥제 안에서 두 명 두 명 정도 못 갔나? 자르반 잡고? 계속 그 자살하면서 계속 그 못가게 마지막에 도움이 없네 나는 어디 외전에서 봤다 고맙습니다 록삼인데 완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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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가 갓스 기어엡스 차이가 좀 많이 나 준비님 잘하네 준비님이 항상 자기 롤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어 아유 아 근데 막 엄청 잘하진 않아 그냥 잘해 왜냐면은 나랑 했을때 캐리가 안되더라고 나랑할때 또 캐리가 안돼 팀이 잘해가지고 참고로 저는 창호짱도 캐리를 못함 창호짱 마스터인데 아까 근데 곽투병님 찐텐 나오셨는데 아 그래요? 무슨일이 있었죠? 아우 좀 던지시길래 계속 곽감파지고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실수를 범했으면 죄송합니다 범했네 범했어 중간에 너무 잘하시길래 써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정신차려야돼 우리 이거 진거야 이러면서 범했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화 없어져야돼 수고하셨습니다 결에 결 부르는 이 문화 원박님 괜찮죠? 아 그럼요 준빈님하고 여행도 다녀왔는데 괜찮죠? 아 그럼요 아니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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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저래 자꾸 이래가지고 아까 싸이럴 때는 약간 약간 속상한거 같던데 쟤 왜저래 아니 싸니까 다음에 같이 해요 형님 그래 그래요 근데 또 같이 하잖아 그 그림 안나온다 아 밤공기가 좋네요 오래 된거에요 또 밖에 나가셨어요? 아 원박님이 전골손님한테 제일 잘 긁히는거 같애 원박님이 전골손님한테 제일 잘 긁히는거 같애 약올리고 아 재밌었습니다 가시죠 이제 예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나도 많이 했는데 나보다 더 전에 했잖아요 두시간 전에 하지않았나 나가셨네